안녕하세요. 금요사건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보통 사건의 잔혹성을 표현하는 단어로는 연쇄살인, 토막살인 등이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 자주 보는 단어죠. 그런데 생매장 관련 사건은 저에게도 좀 생소한데요. 살아있는 사람을 묻는다는 건 정말 너무 엽기적이고 그만큼 드문 케이스입니다.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인 1990년 대한민국을 정말 발칵 뒤집었던 희대의 생매장 사건을 소개할까 합니다. 1990년, 문제의 동갑내기 세 남성이 있었습니다. 정과 8범이었던 31살의 이성준, 그리고 정과 5범 오태환, 정과 6범인 윤형필까지. 이 세 명의 인연은 오태환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가 윤형필과 중학교 동창이었고요. 또 이성준과는 교도소 동기였습니다. 워낙 세 사람 다 어릴 적부터 교도소를 들락날락했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출소를 한 이후에도 줄곧 어울려 다녔죠. 사회에 나와서 셋은 변변한 직업 없이 그저 하루살이로 위태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택시나 트럭 운전을 하면서 남들처럼 좀 제대로 사나 싶었는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지 버릇 걔 못 준다고. 근본이 좀 범죄자였던 이들이 결국 다시 범행을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성준의 여자친구였던 심혜숙이 합세하면서 4명이 하나의 범죄 집단을 이루게 됩니다. 참고로 이 심혜숙이란 인물은 당시 22살이에요. 31살의 남성들과 거의 10살 정도 차이가 나죠. 또 정가도 없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쩌다가 이 남자들하고 어울려서 범죄 집단이 됐나 보니까, 사실 이성준의 여자친구가 되기 전에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파혼을 당했고, 기분 풀이 겸 나이트에 갔다가 헌팅으로 이성준을 만나면서 두 사람이 급속도로 연인관계로 발전했죠. 그 당시에 둘은 알고 지낸 지 한 달,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모인 4인조가 처음으로 저지른 범행은 강릉 강도 사건이었습니다. 1990년 10월 28일, 이 네 사람이 경포대로 향했어요.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냈고, 돈을 다 써버리게 되자 유흥비와 여행비가 필요하다면서 타겟을 물색하기 시작했죠. 돈을 훔칠 타겟이요. 그렇게 주변을 배회하다가 마침 한 커플이 눈에 들어옵니다. 20대 신혼부부였던 손씨와 한씨였는데, 이 두 사람이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신나게 사진을 찍고 있었죠. 일당들이 대뜸 부부에게 다가가더니 이들을 위협했고요. 그들이 타고 온 차량으로 밀어넣고는 바로 납치해버렸죠. 9km 정도 떨어져 있는 의숙한 곳으로 부부를 끌고 갔는데, 이내 무자비하게 폭행을 저질렀고, 부부가 가지고 있던 260만원 정도를 빼앗게 됩니다. 이제 손씨와 한씨가 사려달라고 막 애원을 했을 텐데, 이들을 한 야산에 소나무에 묶어놓은 채, 일당은 부부의 차를 타고 도주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범행이었어요. 그때 가져온 엑셀 승용차, 이건 그대로 이성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차가 생겼다는 기쁨에 여자친구 심혜숙과 함께 신나게 몰고 다녔죠. 그런데 사건 3일 후에 인천 쪽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때 사고를 처리하러 온 경찰이 도난 차량인 걸 알게 되죠. 즉각 운전자 이성준과 심혜숙을 탐문하려고 했는데, 이들이 막 난폭하게 흉기를 휘두르면서 도주해버립니다. 그렇게 놓치고 말았지만, 이게 사실 이들의 차량이 아니라 훔친 부부의 차량이고, 또 그럼 이걸 타고 있던 그 도망간 사람들이 범인이라는 건 자명한 거겠죠. 그래서 내부를 조사해보던 경찰이 신원을 확인할 만한 여러 증거를 찾아냅니다. 우선 가장 결정적인 게 통장이었어요. 통장 하나가 있는데, 이게 이름을 보니까 공범이었던 오태환의 여자친구 최시명이었죠. 아니, 근데요. 이 차를 운전하고 있던 건 이성준, 그리고 심혜숙이었는데, 왜 오태환 여자친구 물건이 나왔을까요? 음, 여기에는 1화가 있습니다. 사실 오태환이 심혜숙을 좋아하고 있었어요. 이성준의 여자친구 심혜숙을요. 그래서 그녀한테, 이성준 쟤는 정과도 있다 이러면서 막 험담을 했었죠. 자기도 정과자 아닌가요? 뭐 어쨌든, 이걸도 이성준이 알게 되면서 분노를 했고, 복수심에 일부러 훔친 차량에다가 오태환의 여자친구 물건을 넣어둔 겁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발각이 되면, 아, 이거 다 오태환이 저지른 짓이다 라고 덮어씌우기 위해서였어요. 뭐, 우정이 참 얄팍하죠. 그런데 경찰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차량 안에서 그 통장 외에 발견된 것들이 또 있는데, 그게 또 윤형필 소유의 가스총이었죠. 그러니까 윤형필의 이름도 나온 거예요. 그렇게 관련자 3명을 찾아낸 건데, 그거 외에도 이미 뭐 차 내부에 이성준하고 심혜숙 지문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수사망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조사 끝에 경찰은 이 4명, 4인조가 강릉 강도사건의 용의자다 라고 특정을 하게 됐고요. 또 피해자였던 신혼부부한테 사진을 보여주면서, 4사람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신혼까지 확정하게 되죠. 그렇게 본격적으로 경찰의 추적이 시작됩니다. 한편 도주하고 있던 4인조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야 한다라면서, 오히려 더 위험한 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그건 바로 앞으로는 절대 피해자를 살려주지 말자는 룰이었어요. 자신들이 경찰의 꼬리를 잡히게 된 이유가, 신혼부부가 살아남아가지고 차량 도난권을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봤을 때는 이성준이 차 안에 흔적을 남겨놨기 때문이었죠. 어쨌든 피해자를 살리면 우리가 추적을 당하니까 반드시 피해자를 죽여야 하고, 또 시신은 한적한 곳에 묻어버리기로 다짐합니다. 이 살벌한 규칙이 생긴 후에 이들은 두 번째 범행을 모의하게 됐고요. 11월 9일 오후 1시, 네 사람은 렌터카를 하나 빌려 타고 인천에서 출발해서 6번 국도를 달리게 됩니다. 참고로 6번 국도는 서울에서 양평 그리고 강릉까지 가로지르는 주요 간선 국도인데요. 그렇게 신나게 달리던 일당이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에 한 한적한 시골길에서 평범한 가족이 타고 있던 자주색 소나타 차량을 포착합니다. 그들이 타겟이 됐고 즉시 앞을 가로막게 되죠. 이 차 안에는요, 50대 남성 류씨와 그의 외손녀 6살 최양, 그리고 류씨의 80대 노모, 70대 이모가 두 노인분까지 함께 탑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릉에 사는 친척 결혼식에 가던 길이었다고 해요. 갑자기 차를 가로막는 이들이 나타났고 곧이어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우선 일당이 가지고 있는 현금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류씨가 순순히 20만원을 내놨어요. 하지만 일당이 그냥 막 폭행을 시작했는데요. 폭행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는 이 6살 꼬마 최양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의 손과 발을 다 묶었고요. 입에 재갈을 물린 채 트렁크에 가둬둡니다. 그리고서는 운전을 해서 가는데 이때 그 꼬마 최양은 심혜숙이 직접 품에 안고 차에 태워서 외진 곳으로 향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딜 갔냐? 인적이 드문 아주 으슥한 인근 야산이었습니다. 불길함이 엄습하죠. 이 4인조는요. 가장 먼저 힘없는 할머니 두 분을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뜨려요. 두 분이 정신을 잃으시게 되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성준과 윤형필이 인근 민박집에서 빌려온 삽 두 자루로 땅을 파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피해자들을 생매장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어느정도 구덩이가 파졌고요. 지체하지 않고 노인 두 사람을 그곳으로 밀어넣었죠. 다음으로는 류씨 차례인데요. 마지막으로 협박을 합니다. 3천만원을 주면 살려주겠다는 거였는데 류씨가 돈이 없다라면서 거절하자 즉각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류씨가 정신을 잃었고 구덩이로 던져집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남은 건 6살 손녀 최양입니다. 이 사건이 정말 너무 엽기적이고 잔혹한데 가장 끔찍한 부분이 사실 전 역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껏 최양은 할아버지 그리고 증조할머니 두 분이 구덩이 아래로 떨어지는 걸 다 보고 있었어요. 잔뜩 겁에 질려 있었겠죠.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는데 이때 오태환이 오히려 아이 옷을 벗기더니 아이를 망설임 없이 구덩이 안으로 던져버립니다. 정신을 잃은 상태도 아니었고요. 아이는 그냥 살아있는 그 상태 그대로였죠. 잠시 후에 흙이 위로 쌓여갔고 울려 퍼지던 아이의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됩니다. 아 저는 상상을 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잔혹했는데 그렇게 산에서 내려온 일당은 류씨 가족의 소나타 차량을 타고 이번엔 안양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일단 흥청망청 훔친 돈 썼어요. 그리고 뭐 이후에 도주 계획을 짜보자 하면서 오태환의 여자친구 최씨가 있는 대전으로 향하게 되죠. 이 대전이 사실 일당의 연고지이기도 했고요. 머리를 맞댄 이들이 어떻게 할까 싶다가 네 경찰이 계속 우리를 추적할 테니까 일단 지리산으로 도피하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일당을 추적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흘리게 되죠. 심혜숙이었습니다. 심혜숙이 자신의 친구 박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도 같이 우리랑 지리산으로 놀러가자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일단 박씨는 전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그냥 친구입니다. 근데 전화를 받고 뭔가 수상함을 느꼈던 거예요. 일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음 불안함을 느낀 심혜숙이 친구에게 나름의 SOS 신호를 보낸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니고요. 근데 전화를 받은 친구 박씨가 어쨌든 이상했어요. 갑자기 지리산으로 여행? 평소답지 않았죠. 게다가 남자친구 이성준이 워낙 질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냥 넘어가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돼요. 또 때마침 경찰은요. 이성준 일당을 체포하기 위해서 연고지라는 대전 쪽에서 수사를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박씨 신고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11월 10일 낮 1시 10분 대전 동부경찰서는 일당들이 어디 있다라는 소재지를 파악했고 즉시 그곳으로 출동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오태왕과 심혜숙은 현장에서 즉각 체포됐어요. 그런데 이성준과 윤용필은 재빠르게 차를 타고 도주해버렸죠. 이 과정에서 총격전이 있었는데요. 윤용필이 경찰의 실탄에 맞아서 부상을 입게 돼요. 하지만 다친 와중에서도 끈질기게 도주하죠. 결국 다음 날인 11월 11일 서울에까지 도주를 했던 그는 영등포에 있는 친구 집에서 가까스로 체포됩니다. 자 그럼 이성준은요. 이성준도 이때 가슴에 실탄을 맞았어요. 그래서 중상을 입었죠. 하지만 역시나 포기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결국 몸을 숨기고 있던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그때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죠. 자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시간 순서로 여러분께 사건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검거 당시의 경찰 그들은 양평 매장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고 있던 때예요. 그러니까 강릉 사건 또 도주 혐의로만 이들을 추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니 강도와 도주 혐의로만 사람을 쫓고 있는데 총까지 썼다라는 게 좀 과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시대적인 배경과 맞물려 있습니다. 마침 그때 노태우 정권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어떤 범죄자 소탕 작전의 본보기였다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경찰이 차 내부를 살펴보던 중에 어라? 흙이 잔뜩 묻은 삽과 녹근이 있어요. 이건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암시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면서 일당들을 집중 추궁합니다. 그리고 버티다 버티다 못한 그들이 생매장 사건을 털어놓게 됐고요. 예상치 못한 자백을 듣던 경찰도 정말 그때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해요. 아시다시피 생매장이라는 게 흔한 범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추후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게 뭐였냐면 당시 그 남성 3명은요. 대마초를 피웠고 환각상태였다고 해요. 여기서도 또 마약이 문제가 되네요. 이게 나중에 이제 범인들의 지인 집에서 대마초가 발견되면서 전체적으로 밝혀진 정황입니다. 자 이제 수사팀은 이들의 증언에 따라 류씨의 가족이 매장돼 있는 곳을 파헤치게 되었습니다. 현장 검증도 이뤄졌고요. 안에서 내구의 시신이 나왔는데 무검 결과 사인은 모두 질식사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모두 호흡기에 흙이 가득 차있었다고 해요. 전 이 부분이 너무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소름돋는데 얼마나 이들이 고통스럽게 사망했을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죠. 저도 이렇게 놀랐는데 당시에는 정말 사건 보도를 통해 온 국민이 대노했습니다. 너무 전례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충격이 컸죠. 이 사건의 여파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다들 들고 일어나서 사형감이다 라고 외쳤을 정도예요. 1991년 1월 류씨 가족에 대한 연결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했고 또 취재 열기도 뜨거웠고요. 취재 열기가 뜨거운 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당시 이 사건은 국민적인 관심과 주목을 받았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재판 결과가 남아있고요. 고든 이목이 쏠린 가운데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길게 끌 것도 없었어요. 사망을 의미한 이성준을 제외한 오태환, 윤용필에게는 사형이 내려집니다. 심해숙은 살인과 또 생매장애는 관여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징역 10년형을 받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후의 진행도 속전속결입니다. 1992년 12월 윤용필의 사형이 집행되었고요. 2년 후인 1994년 10월 오태환의 사형도 집행됩니다. 오태환은 마지막까지 나는 범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는데 이 여론에 떠밀려서 과도한 형을 받은 거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유언이 있는데요. 죄를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언론 보도에 의해서만 이렇게 처형을 하는 건 부당하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음... 사실 여기엔 해석이 좀 엇갈릴 수 있는데 오태환이 그때 범행에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는지에 대한 진실은 이제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과 비교를 하면 당시의 사형이 굉장히 빨리 진행된 건 명백한 사실이죠. 시대적인 분위기로 이들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사형을 피한 심혜숙 그녀는 1998년에 가석방이 되었고 이후 조용히 살아갔다고 해요. 하지만 그조차도 얼마 안 가서 그녀가 위암 선고를 받고는 2003년 7월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죠. 사건 발생 22년이 지난 2012년에 새로운 논란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고서요. 당시 심씨 변호사가 한 일간지를 통해서 이 사건과 관련된 글을 기고하게 되는데요. 그 글의 내용이 심혜숙은 또 다른 피해자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세 남성이 강도짓을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산에 데려가서 살인까지 하는 건 자신은 전혀 몰랐고 또 그 생매장조차 자기는 목격한 적도 없다라는 주장이었죠. 단지 강릉 그 사건 신혼부부한테 돈을 뺏은 그 사건과 유사하게 그냥 돈만 뺏고 산에 묶어놓았다라는 게 그녀의 진술이었다고 하는데요. 체포되기 전까지 일당은 심혜숙한테 살인을 숨겼고 그렇기 때문에 심혜숙이 공범으로 몰린 건 좀 억울하다는 취지. 글쎄요. 이 기고문은 사실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공범자로 판결받은 사람의 증언에만 의지를 했던 거고 거기에 따라 동정표를 줬다라는 비난인데요. 사실 여러분 이 사건을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4명의 이 사람들 사이에서 누가 진짜 주도를 했는지 정말 모두가 그 살인에 가담했고 동의했는지 그 정확한 기여도에 대한 조사는 다소 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도 그럴 게 이성준은 사망했잖아요. 그리고 또 시대적인 분위기 때문에 뭐 사형 집행까지 너무 빠르게 진행됐고요. 그러면서 세세한 진실은 다소 묻힌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만약 이런 사건이 요즘 같을 때 발생했다면 좀 더 집요한 탐문과 또 정교한 수사 방식으로 결과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건 판결이 얼마나 정확할 수 있냐의 문제지 결코 이들의 죄의 무게를 논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 죄 없는 일가족을 살해했어요. 심지어 어린 아이를 살아있는 채 매장했다는 그 중벌, 그건 당연히 무거운 벌로 다스리는 게 당연하겠죠. 대한민국 범죄 역사상 전례 없는 너무도 끔찍하고 엽기적인 생매장 사건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0년 4월 12일 오후 2시 30분 충남 천안시 원성동에 위치한 한 고급주택에 강도가 진입합니다. 여기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55세 남성 김씨의 집이에요. 당시 집에 아무도 없어서 범인은 담장을 넘어 손쉽게 실내로 들어올 수 있었죠. 그는 가장 먼저 주방으로 가서 흉기가 될 만한 부엌 칼을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에 들어가더니 소변까지 보는 여유를 보였죠. 그런데 잠시 후 김씨의 아내 51세 이씨가 마침 이때 외출을 마치고 집에 들어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곧 인질로 붙잡히게 돼요. 범인은 흉기로 위협을 하면서 있는 돈을 몽땅 내놓으라고 소리쳤죠. 이씨는 순순히 집에 있던 현금 300만원을 건넸지만 범인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씨에게 돈을 더 가져올 사람이 있냐고 묻는데 이때 그녀는 남편을 시켜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답해요. 범인은 천만원을 가져오라고 요구했고요. 잠시 후 아내 이씨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로 옆에는 범인이 칼을 들고 위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아내가 기질을 발휘하는데 평소 여보 이렇게 다정하게 남편을 불렀다면 그때는 좀 낯선 호칭을 일부러 붙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좀 암시하려고 했던 거죠. 거기에 더해서 말끝마다 알았지? 알았지? 이렇게 반복하면서 다소 어색한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걸 들은 남편 김씨가 단박에 눈치를 챘고 그는 즉각 경찰에 신고를 하게 돼요. 얼마 후 경찰이 집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으로 가장한 형사 한 분이 집 안으로 들어가 범인에게 돈가방을 건네줬죠. 범인은 만족해하면서 돈을 받고 바로 집을 빠져나가요. 그 순간 잠복해 있던 형사들이 가스총을 쏘면서 검거 작전을 펼쳤고 그때부터 쫓고 쫓게는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이 범인이 상당히 능숙하게 훌쩍 담을 막 타넘어요. 그렇게 6채 정도의 집을 뛰어넘었을 때 마침내 인근 주택에서 형사에게 덜미가 잡혔죠. 현장에서 검거된 그는 당시 32살의 정두영입니다. 그는 천안 경찰서로 옮겨져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때마침 이곳에서 과학수사요원으로 근무하던 이관우 경장님이 우연히 이 범인의 얼굴을 보고 좀 낯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약 한 달 전 부산 서대신동 살인사건의 범인 몽타주와 비슷한 겁니다. 심지어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 사건에서 범인이 남긴 족적, 또 신발 사이즈까지 정두영이 신고 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해요. 게다가 그는 과거 부산에서 살인을 저질러 실형을 받았던 정과까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 정두영은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하지만 그 얼굴 사진을 찍어서 부산서에 보내본 결과 목격자가 정확히 이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했어요. 자, 지금껏 대범하고 여유로움을 보였던 범죄 행각. 이 범인 정두영은 약 1년 동안 무려 9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정두영, 그를 소개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영철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요? 그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노약자와 여성 총 21명을 살해했습니다. 그의 그 무자비한 범죄 행각은 당시 대한민국을 충격에 봐뜨렸고요. 이후 추격자라는 영화의 소재로도 쓰였죠. 그런 그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정두영 사건을 보고 범행에 착안했다. 즉, 유영철의 롤모델이 된 셈인데요. 과연 정두영은 누구일까요? 그가 이런 어둠의 길로 빠져든 데는 집안 배경이 한몫했다고 볼 수 있었어요. 세 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사망하셨고 어머니가 재혼을 하면서 별수 없이 정두영은 외삼촌 손에 길러집니다. 그러다 외삼촌이 양육을 포기하고 다섯 살 때 애를 고아원으로 보내요. 그리고 나서 일곱 살이 될 무렵 다행히 어머니가 다시 정두영을 찾아왔지만 또 얼마 안 가서 고아원으로 내쳐줬고요. 그렇게 가족으로부터 두 번의 버림을 받은 후 그는 소위 불량한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정두영이 또래보다 좀 키가 작고 왜소한 체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폭력을 사용했어요. 열다섯 살이 돼서 고아원을 나온 후에는 이제는 물건을 훔쳐서 내다 파는 방식으로 생계를 이어갔고요. 그러던 1986년 5월 열여덟 살이 된 그는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 강도를 목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교사와 딱 맞닥뜨린 거예요. 그대로 흉기로 찌르고 도주해버렸죠. 다행히 급소를 피해서 생명엔 지장이 없었는데요. 아니 근데 한 달 뒤에 정두영이 자기를 검문하던 방범대원을 또 칼로 찔러서 살해합니다. 이 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1998년 시간이 지나서 출소하게 되는데 아니 얼마 안 가서 또다시 절도로 6개월간 재수감에 처해지죠. 그렇게 1999년 갓 출소한 정두영에게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와 가정을 꾸리고 싶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선 집과 또 본인의 직업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PC방이었죠. 근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이때 정두영은 한 10억 정도 있으면 모든 걸 잃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고 본격적으로 마음 먹습니다. 돈을 벌겠다고. 그리고 그 방법은 황당하게도 강도짓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훔쳐서 10억을 벌겠다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아예 강도를 자기 직업으로 삼았던 거고요. 1999년 6월 2일 부산 서구 부민동에 있는 한 고급 주택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여기서 일하던 58세 가정부였는데 화장실에서 발견됐어요. 양손이 결박당한 채 바닥에 머리를 찌은 흔적이 있습니다. 몸에는 흉기로 찔린 상처뿐만 아니라 주먹과 발로 폭행을 여기저기 당한 상음도 보였고요. 굉장히 잔혹하게 살해된 모습이죠. 집 안에서는 현금 40만원 정도가 사라졌는데 이걸 본 경찰은 피해자가 너무도 오버키를 당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건 면식범에 의한 원한 범죄일 수 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사실 그 당시 이 사건은 또 다른 이유로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범행이 벌어진 바로 옆집이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집이었다고 해요. 굉장히 부촌이었던 거죠. 어쨌든 이 사건에서 범인의 정체는 밝혀내지 못해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9월 15일입니다.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고급 필라촌에서 또다시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피해자 역시 이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 50대 조씨였어요. 온몸에 폭행을 당했는데 심지어 둔기로 잔인하게 공격당해 사망했습니다. 집에서는 770만원 가량의 금품이 사라졌고 심지어 바로 옆집에서도 900만원 상당의 금품이 사라졌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지금 이 모든 사건의 범인은 정두영입니다. 그는 10억이라는 돈을 빠르게 모으기 위해서 부잣집만 골라서 강도를 일삼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친 사람들, 심지어 집주인도 아니고 일하시던 분들까지 가차없이 제거했습니다. 목격자를 만들면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두영은요, 정말 이 피해자를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잔혹하게 살해했거든요. 이게 금품을 노린 강도살인에서는 사실 흔치 않은 수법이죠. 그래서 앞서 형사님들도 원한 범죄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또 그는 범행을 저지를 때 흉기 없이 오로지 목장갑 하나만 끼고 진입했습니다. 해녀나 불신검문을 당할 것에 대비해서 평소에 범행 도구를 아예 소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대신에 집에서, 그 집에서 흉기를 찾은 거고요. 그렇게 두 번째 강도살인을 저지른 지 한 달 만인 10월 21일, 이번에 정두영은 울산 남구의 한 고급 주택에 진입합니다. 집 안에 50대 어머니와 24살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때 정두영이 먼저 50대 어머니를 맨손으로 마구 폭행했죠? 이 소란을 들은 아들이 2층에서 내려오니까 이번엔 신발장 위에 있던 망치로 아들의 머리를 가격합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간 거예요. 이후 안방을 뒤져서 현금과 귀금속 등을 챙겼고 피가 묻은 옷 갈아입고 또 자기가 남겨둔 족적, 지문까지 말끔히 치워두는 치밀함을 보였는데요. 다음 해인 2000년 3월 11일, 부산의 대표적인 부촌, 서구 서대신동 고급 주택단지에서 낮 12시 30분쯤 한 이웃이 수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옆집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쿵, 쿵, 쿵 이렇게 일정한 소음이에요. 공사를 하나 싶었죠? 근데 이 소리가 무려 2시간이 넘게 이어졌어요. 사실 이건 끔찍한 범행에서 비롯된 건데요. 같은 날 오전, 정두영은 미리 점찍어둔 그 고급 주택의 담벼락을 넘어 침입합니다. 여긴 사업가 박씨의 집이었어요. 정두영이 먼저 마주친 건 가정부 김씨와 또 집주인의 처형이었죠. 그리고 잠시 후 두 사람은 모두 양쪽 갈비뼈가 부러진 채 두개골이 골절되면서 처참한 모습으로 살해당합니다. 이후에 그는 집을 막 뒤지더니 있는 없는 금품을 다 쓸어모았어요. 그런데 마침 이때 현관문이 열리더니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오전에 운동을 나갔던 집주인의 아내 38살 박씨였어요. 그녀와 마주친 정두영은 다짜고짜 야구방망이를 들더니 마구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내가 제발 살려달라 라고 막 빌면서 자신에게 갓난 아기가 있다는 걸 말해요. 실제로 이 집 거실에 17개월 된 아기가 있었고요. 순간 정두영은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박씨에게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으라고 명령했고 이후에 아령 하나를 들고 집에 있던 금고를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쿵쿵쿵 이게 바로 그 소음이었던 거죠. 당시 상황을 좀 생각해보면 거실에는 피해저 시체 두고 그리고 이불을 둘러쓰고 벌벌 떠는 아내 갓난 아기까지 이 상황에서도 그의 목적은 두 시간 동안 오직 하나입니다. 금고에 있는 돈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 그렇게 두 시간이 지나고 금고문이 열리자마자 정두영은 현금 700만 원을 들고 사라졌죠. 그가 떠나기 전에 피해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기 잘 키워. 신고하면 죽는다.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본 목격자를 지금 정두영이 처음으로 살려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추경찰조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죽이면 아이는 엄마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건 과거 자신이 두 번이나 친모에게서 버림받은 상처에서 온 거겠죠. 어쨌든 강도살이는 계속됩니다. 그로부터 다시 한 달 후인 4월 8일에 정두영이 또다시 담장을 뛰어넘었죠. 이번엔 부산 동네구 온천동에 위치한 한 철강회사 회장님 저택입니다. 뒷문을 통해서 주방으로 침입을 한 후에 먼저 과도를 챙겼어요. 같은 수법이죠. 그리고 얼마 후 회장의 부인 70대 손씨와 맞닥뜨립니다. 즉각 그녀의 목을 찔렀는데 이걸 가정부가 목격하고 아! 비명을 찔렀죠? 그녀 역시 살해했어요. 뒤이어 이 집에 있던 70대 친척 김씨 또한 정두영에게 구타당한 채 실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회장 정씨를 안방으로 끌고 가서 금고를 열게 했어요. 거기서 현금과 수표 2,400만 원을 챙겼고요. 이후 정 회장 역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도주합니다. 그나마 이 집에선 앞서 구타당했던 친척 김씨만 간신히 숨이 붙어있는 상황이었죠. 아니 지금까지 도대체 몇 집을 턴고고 몇 명을 죽인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생존한 두 명의 사람 아기 엄마 박씨와 또 회장의 친척 김씨입니다. 이 두 사람의 증언을 토대로 정두영의 몽타주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그대 당시 유명한 공개수배 프로그램 사건 25시를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집니다. 자 이렇게 얼굴이 알려지면서 그는 추적을 피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역을 옮기게 되는데요. 이번엔 충남지역으로 와서 범행을 이어갔죠. 그러다 앞서 소개한 천안 강도인질극 사건에서 눈썰미 좋은 경찰의 레이더에 걸렸고 드디어 그의 살인폭주를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정두영. 그는 1999년 6월부터 2000년 4월까지 10개월 동안 무려 9명을 살해하고 10명에게 중경상을 입혔습니다. 이전에 원래 정과 있던 방범대원 살해까지 합치면 총 10명의 목숨을 빼앗은 거죠. 그렇게 그가 지금껏 훔친 돈은 약 3억 2천만원. 검거 당시 통장에 1억 3천만원이 있었고요. 또 부산 해운대에 전세아파트도 얻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건 좀 경찰들에겐 의외의 모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강도범들이 돈을 훔치면 그걸 유흥비로 좀 흥청망청 쓴다고 해요. 그것과는 좀 다른 패턴이었죠. 오로지 10억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목적 자체는 좋아요. 근데 그 방식은 살인과 강도 그러면서 남의 가정까지 산산조각 냈습니다. 참고로 정두영의 그 동거녀 그리고 예비 장모는 큰 돈을 덥석덥석 잘 모아오는 정두영을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업가로만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 사람들도 완전히 속은 거죠. 이후 재판이 진행되었고 정두영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후 이게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리고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미결수 신분으로 복역 중이고요. 끝이 아닙니다. 그러다 지난 2016년 9월에 사람들이 기억에서 점점 잊혀져 가던 정두영이 다시 뉴스에 등장했어요. 그때가 복역한 15년, 16년 만인데 정두영이 타령을 시도했다는 소식이었죠. 2016년 9월 8일 아침 7시 그는 작업장에 몰래 숨겨둔 사다리를 챙겼습니다. 정두영이 평소 이 작업장에서 전선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때 플라스틱 재료를 하나하나 모아서 길이 4미터짜리 접이식 사다리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교도소 담벼락을 향해 질주했던 거고요. 잠시 좀 설명을 드리면 그가 수감되어 있던 대전 교도소는 총 3중 구조의 담장입니다. 첫 번째는 철조망 벽 그 두 번째는 감지 센서가 있는 벽 마지막으로는 이제 외부로 향하는 담인데 정두영이 먼저 철조망 위에 모포를 덮었어요. 그리고 사다리를 밟고 올라갔죠. 두 번째 담 역시 같은 방식으로 넘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사다리와 모포예요. 그리고 나서 서둘러 세 번째 담에 가려고 했는데 이 때 두 번째 담에서 감지 센서가 작동하게 된 거죠. 세 번째 담에 서둘러 사다리를 걸치는데 순간 사다리가 훅 휘어지면서 부서졌고요. 그렇게 정두영은 얼마 안가 교도관들에게 붙잡힙니다. 이게 탈옥을 시도한 지 7분 만에 이르었어요. 만약에 사다리가 부러지지 않았다면 간발의 차이로 담을 넘어 탈옥에 성공했을 수도 있죠. 결국 그는 이 일로 도주 미수죄가 기소돼서 징역 10개월을 추가로 선고받게 됩니다. 한편 정두영에게는 직업 살인범이다 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저 돈만을 위해 평범한 삶을 나도 살고 싶다 라는 욕망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는 그 동기인데요. 근데 여러분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 방식이 너무도 잔혹해요. 시혜자 칼로 마구 찔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뭐 몽둥이 같은 걸로 구타하는 그야말로 과잉 공격 살인을 자행한 거죠. 어쩌면 그의 살인본능이 단지 돈이라는 허울 좋은 핑계로 포장된 건 아닐까요? 정두영은 체포가 됐을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 악마가 살고 있어요. 아니요. 이 말은 틀린 것 같아요. 정두영 그가 이미 악마 그 자체였으니까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4년 전인 1987년 그 당시에 뜨거웠던 민주화운동 끝에 13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아주 불안정한 시기였죠. 전국 곳곳마다 나라를 바로잡기 위한 시민운동이 활발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정말 예측할 수 없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 이뿐만 아니라 같은 해 11월에는 바그다드에서 서울로 오고 있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미얀마 근해에서 공중분해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죠. 일명 칼기 폭파 사건인데요. 이게 뭐 북한 공작원의 소행이다 라는 게 알려지면서 나라가 정말 아주 어수선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로부터 5일도 지나지 않은 12월 3일 이번엔 서울시 한복판에서 한 여자아이가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실종사건은 그 당시 최초로 음성분석을 통해서 검인을 검거한 음성분석을 통해 범인을 검거한 사례로 우리 역사에 남게 되죠. 아이의 이름은 원혜준. 1981년생입니다. 당시 7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였어요. 서울 송파구에 살고 있던 혜준양은 평소처럼 유치원에서 돌아오던 길에 누군가에 의해 납치됩니다. 한참이 지나도 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게 되자 부모님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집에 수사팀이 파견되죠. 그렇게 실종 다음 날이었습니다. 혜준양의 집에 전화가 한턴 걸려와요. 유괴범이었는데요. 음... 부모님은 경찰의 지시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죠. 이 남성이 내가 혜준양을 납치했다 하면서 몸값으로 500만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은행의 계좌번호를 불러주고는 전화가 바로 끊겼죠. 이런 상황에서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범인의 요구에 따라서 순순히 500만원을 입근했어요. 자 그런데 500만원이 좀 작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기업 초임 월급이 약 31만원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500만원이라고 하면 회사원의 1년치 연봉을 훌쩍 넘는 거액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무사히 찾을 수만 있다면 이 정도는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돈을 받은 범인이 그대로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잠적해버립니다. 소식이 없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유괴사건의 경우에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수사를 비공개로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버리면서 부모님은 너무도 초조했고 경찰은 결국 이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합니다. 이 사진은 그 당시에 뉴스에 나오게 된 그 하나의 캡처 모습인데요. 1988년 1월 5일 경찰은 표창장에 포상금 300만원까지 내걸고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원해 중량 사건, 유괴사건을 공개적으로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전국적인 탐문수사가 시작됐겠죠? 놀랍게도 공개수사로 전환이 되자마자 막 수백, 수천 건의 제보가 막 전국에서 미친 짓 쏟아지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한 그 당시 관심은 아주 높았습니다.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은 이 사건에 특히나 큰 관심을 보였는데 수사본부였던 강남경찰서에 직접 방문을 해서 경과를 보고받기도 했고요. 이렇게 사진처럼 해준 양의 집에 방문해서 가족들을 위로하기도 했죠. 슬퍼하는 부모 앞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범인에게요. 자 그만큼 이 사건은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한편으로 수사팀은 앞서 녹음이 되어 있던 그 범인의 음성을 통해서 특징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용의자가 20대 초반에 경기도 말투를 쓰는 남성이라는 걸 알아냈고요. 동시에 이 시민, 막 들어오고 있는 이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포위망을 좁혀갔죠. 그렇게 공개수사 7일차인 1987년 1월 12일 아침 7시 50분이었습니다. 아니 서울 영동대교 아시죠? 이 인근을 순찰하고 있던 청원경찰이 공중전화 부스 옆에 놓여있는 어떤 물건들을 발견하게 돼요. 보니까 성인의 점퍼와 구두 그리고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내용을 본 장씨가 경악해요. 잠깐만요. 내용을 본 경찰이 놀라웠는데요. 이렇게 써 있어요. 더 이상 살아야 할 가치가 없어서 이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혜준이가 있는 곳은 나도 모릅니다. 자 누가 봤을 때도 이건 유괴범이 자살 직전에 남긴 유서 같죠. 경찰은요. 일단 그 유괴범이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남겼던 필적하고 이 유서의 필적을 대조하게 돼요. 감시해보니까 동일인이라는 게 밝혀지죠. 그리고 남아있던 유류품을 수집을 해서 조사해보니 이 유서의 주인이 결국 밝혀집니다. 누구였냐? 그는 트럭 운전사 일을 하고 있던 20대 남성 함효식이었습니다. 어 그 공중전화 박스 옆에서 발견된 그 유서 그걸 토대로 일단 그가 원해중량 유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게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쉽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시신을 발견한 건 아니에요. 정황상 유서를 써놓고 마치 자기가 한강에서 투신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건 아닐까요? 경찰은 이걸 확인해야겠다 싶었고 잠수부를 동원해서 영동대교 인근 한강 상류하류까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머지않아 부패한 시체 항구가 발견됩니다. 부검 결과 함씨가 아니었죠. 자 이 수사는 이 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대대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결국 한강에서 함효식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물론 시신이 이미 저 멀리 떠내려갔을 수도 있죠. 하지만 수사팀은 한 가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자살을 빙자한 자작극이다. 실제로 현장에선 유서밖에 없었고 누군가가 투신하는 걸 본 목격자조차 없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이 유서가 발견되고 바로 다음 날 함효식의 아내 신씨가 있는 강원도 홍천군을 급습하게 되는데요. 보니까 아내가 임신 중이었어요. 경찰이 추궁을 했죠. 그랬더니 마침 전날 남편이 전화가 왔다고 해요. 근데 대뜸 너 아이 잘 낳아서 키워라 라고 말을 했고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고 말합니다. 이게 거짓인지 진실인지는 모르죠. 그래서 아내한테 유괴범 원해준 양 납치했을 때 녹음해놓은 걸 들려줘요. 그랬더니 남편 목소리 맞다고 증언합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경찰은 일단 함효식이가 원해준 양 납치 사건의 범인이다 라는 건 확신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진짜 죽었는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간과한 게 있어요. 그러면 원해준 양은요? 아이는 이제 어떻게 찾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1월 15일 경찰서로 한 남성이 자수를 하겠다면서 들어옵니다. 그는 놀랍게도 멀쩡한 모습의 함효식이었죠. 예상대로 자살 소독 모두 다 자작극이었고요. 수사에 혼선을 줬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틈을 타서 도망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경찰이 여기에 순순히 넘어가지 않았고 포위망을 계속 좁히고 자기 아내한테까지 찾아가게 되자 결국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자수를 결심한 겁니다. 자 진범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원해준 양의 행방입니다. 근데 한효식이 뭐라고 하냐? 아이의 위치에 대해서는 나도 모른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몰라? 네가 유괴범인데. 근데 얘가 말하기를 나는 물론 공범인 건 맞다. 근데 진범은 따로 있고 나는 그의 지시에 따라서 전화를 걸고 운전을 했을 뿐이다. 하면서 막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건의 진실은 뭘까요? 이후 경찰은 강도 높은 취조를 했어요. 하 그리고 또 진실이 드러나죠. 거짓말한 겁니다. 함효식은 이 모든 게 자신의 단독 범행이었다라는 걸 자백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원해준 양은 이미 숨졌다는 사실이었죠. 이후 그의 진술에 따라서 강원도 홍천군의 야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낭떠러지 밑에 암매장되어 있는 아이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죠. 해준 양은 혀를 약 0.5cm 정도 깨물고 있는 상태였고요. 얼굴이 피멍으로 덮인 데다가 양 종아리에서 출혈의 흔적까지 발견됩니다. 심지어 기도에서는 헝겊조각이 나오기도 했어요. 사인은 질식사였고요. 함효식은 처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원해준 애를 그 트렁크에 갇혀놨다. 근데 애가 열어보니까 혼자 질식했다라는 주장입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결국 조사해보니까 그가 아이의 목을 졸라서 살해한 것이 밝혀지죠. 하... 이 1988년 1월 19일 날에는 함효식이 자수했을 때 입고 온 이 검정색 옷차림으로 기자와 주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약 100여 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현장 검증을 했던 거죠. 시종일관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이 했던 끔찍한 범행을 재현했습니다. 곳곳에서는 비난하고 탄식이 터져나왔겠죠. 아니 근데요. 도대체 이 사람은 왜 돈 500만 원을 받고도 아이를 살해한 걸까요? 시간을 좀 돌아가서 사건의 정황은 이랬습니다. 일단 함효식은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동거를 하고 있었죠. 그녀가 임신을 했고 아야 그러면 출산을 한 후에 결혼을 하자 했지만 그러긴 충분한 자금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아 어린애를 납치해서 그 부모한테 돈을 뜯어내면 되겠다 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게 이 유괴의 모든 발단이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어요. 일단 함효식은 범행에 쓸 차를 물색하게 돼요. 그리고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니게 되죠. 눈에 띈 게 있었는데 경기도 구리시의 한 주차장에서 어떤 이제 누군가의 붉은색 르망 승용차를 발견합니다. 르망이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는 있었거든요. 함효식이 이 빨간색 차를 훔쳐서 도주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드는 생각은 이게 범행에 쓸 차량인데 그걸 왜 또 하필 빨간색으로 훔쳤을까요? 이 차를 몰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경기도와 서울 곳곳을 돌면서 적합한 돈 있어 보이는 아이 납치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꽤 크고 화려한 집 앞에서 놀고 있던 7살 원해준 양을 발견하게 돼요. 아 죄다 싶었고 바로 다음 날인 12월 3일 유치원에서 집 쪽으로 돌아오고 있던 아이에게 다가가서 너네 엄마 지금 친구 집에 가셨대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집까지 델다 줄게 하면서 르망 승용차에 태웠고요. 그대로 아이를 유기해서 달아났죠. 당시의 현장 검증 사진입니다. 빨간색 차에 아이가 노란색 옷을 입고 타고 있는데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뭔가 낌새를 느꼈는지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함여식이 시끄럽다 하면서 입에 재갈을 물려요. 그리고 트렁크에 아이를 실어둡니다. 그리고 향한 곳은 서울 강남 삼성동의 한 공터였는데요. 이후에 아이는 어둡고 비좁은 트렁크에서 하루 동안 방치됐어요. 그리고 다음 날 오전 8시 범인이 트렁크를 열었죠. 그러니까 아이가 계속 울고 있고 일어나려고 저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습에 화가 난 함여식이 아이의 목을 1분가량 압박합니다. 그렇게 아이가 사망해요.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아이가 사망하고 난 후에 함여식이 한 공중전화로 가가지고 해준 양의 가족들한테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그리고 몸값 500만원 내놔라. 이미 아이가 사망을 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뻔뻔하게 행동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 전화가 끝나고 이후 그에게 남은 건 시신을 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어디로 가냐 처가가 있던 강원도 홍천군으로 가게 되죠. 평소 자기가 자주 처가댁을 왕래하면서 알고 있던 장소가 있었다고 해요. 한 야산의 동망리 널리 고개 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도착을 했고 트렁크에 사망해 있는 패준 양을 꺼내서 산 중턱까지 갔어요. 그리고 10미터 아래 낭떠러지로 시신을 던져버렸죠. 자기가 다시 그 위로 나뭇잎을 뿌려서 완벽하게 앞매장까지 마친 후에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딸이 원해준 양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길 바랬던 가족뿐만 아니라 온 국민까지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는 온 국민들까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분명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아이는 납치된 지 43일 후에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고요. 함유식이 검거된 후에 해준 양은 화장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엄마는 아이의 유해를 한강에 뿌렸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정의가 실현되어야 될 시간이죠. 함유식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그리고 시체, 유기, 절도, 살인죄까지 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이후에 약 1년 동안 수강생활을 했고 결국 1989년 8월 4일 교수형이 처해졌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라는 것에 그는 해준이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를 용서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저는 이 사건의 동기가, 범행 동기가 참 황당했습니다.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력으로 인해서 죄 없는 어린아이를 납치했고 또 무참히 살해까지 한 원해중량 유괴 피살 사건. 이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죠. 그래도 이 사건이 남긴 의미는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음성 분석을 해서 실제 범인을 잡게 된 첫 사건으로 기록이 되거든요. 물론 당시에는 지금처럼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음성 분석이 그때는 그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에서 성문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돼요. 성문이라는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 고유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이걸 길이, 높이, 강도, 이걸 세분화해가지고 분석해서 하나의 패턴으로, 무늬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죄 사건에서 지문이 되게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성문, 이 사람의 목소리가 이게 맞느냐를 분석하는 건 아주 중요한 정보로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피싱범을 잡는데도 아주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죠. 그게 얼마나 정확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지문, 그리고 글씨 필적, 감정의 중간 정도인 정확성 90%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유력한 증거가 되기도 하는 거죠. 원해준 양이 납치당하고 또 안타깝게 살해된 이래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새로운 범죄수법을 가진 강력범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용의자들, 범인들을 잡기 위한 첨단 수사기법도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이렇게 흉악해지는 사회 속에서 뛰는 범죄자 위에는 분명 날고 있는 수사기관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안타까운 원해준 양, 유괴 피살 사건,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5년 6월 3일 오전 10시, 청주시 흥덕구 복명동에 위치한 호프집에서 한 여성의 처참한 사체가 발견됩니다. 피해자는 당시 48살이었던 호프집 사장 박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현장의 참혹함에 그야말로 할 말을 잃었을 정도인데요. 시신의 머리 부분이 심하게 함물되었고 엄청나게 많은 피가 흘러나와서 이 호프집 바닥에 흥건했습니다. 상처로 보아하니 무언가 둔탁한 물건에 연속적으로 찍힌 걸로 추정되었어요. 그 사례 도구는 현장에서 나왔죠. 바로 가스번호입니다. 범인은 가스번호로 수차례 그녀의 머리를 가격했고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한 상황. 사망 시각은 전날 새벽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밖에도 현장에선 난잡하게 어질러진 카운터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10만원짜리 수표 4장이 도난당한 상태였는데 언뜻 봐선 강도에 의한 살인사건 같죠? 하지만 베테랑 형사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보통 강도살인의 경우 돈을 훔칠 목적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토록 잔인하게 죽일 이유가 없는 거죠. 보니까 수표 이외의 현금은 그대로 남아있었는데요. 형사들은 여기서 범인이 이 모든 걸 강도살인으로 위장했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이 범죄는 평소 원한이 있던 면식범의 짓일까요? 수사팀은 즉시 숨진 박씨의 휴대폰을 살펴보았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 박씨 주변에는 지인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경찰은 한 남성에게 주목하는데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에 가장 자주 등장하던 사람입니다. 바로 당시 39살이던 김용원. 주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김용원이 평소 박씨의 호프집에 자주 들리는 단골손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손님과 사장관계보다는 좀 더 가까운 사이로 보였다는데요. 경찰은 즉시 김용원의 행방을 추적합니다. 하지만 그는 살인사건이 일어난 직후부터 행방이 묘연해요. 김씨를 향한 의심은 더욱 짙어져 가죠. 그런데 경찰이 그의 행방을 쫓으면서 주변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묘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김씨의 고향 후배라고 밝히는 A씨가 말을 하길 사실 그 선배가 또 다른 살인을 한 것 같아요. 몇 달 전에 술에 취해서는 자기가 동거하는 여자를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때 김씨는 그 후배에게 사체 유기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데요. 덜컥 겁이 난 A씨는 김씨에게 그러지 말고 자수를 해라 라고 권했지만 그 당시엔 이게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김용원이 하는 말이 엄마 내가 이게 처음인 줄 알아? 10년 전에도 다 겪었어. 사실 김용원은 평소에 술만 마셨다 하면 종종 내가 과거에 살인을 했다 라고 고백을 해왔다는데요. 다들 허풍이라고만 여겼죠. 근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김용원은 연쇄 살인마입니다.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고 즉각 수사를 확대합니다. 또 주변 인물들을 조사해서 김용원이 도피했을 가능성이 높은 곳들을 수색하기 시작해요. 그 결과 유력한 곳이 하나 떠올랐죠. 한 재개발 구역에 있는 폐가였는데 경찰이 가보니까 안에는 김용원이 쓰다 남긴 라면 냄비, 소주병 같은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 여기에 머물렀던 건 맞아요. 이제 그는 어디로 갔을까요? 근데 도주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김용원이 아무리 날고긴다 해도 도주엔 무엇보다 돈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그가 도움을 청했을지도 모를 가까운 인물들을 파악했고 그러던 중 김용원의 외사촌이 사는 충북 청원군 내수읍에 그가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요. 그리고 그 수사대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2005년 6월 10일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딱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죠. 김용원이 외사촌 형의 집 이 내수읍에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가 올 것을 예상하고 형사들이 이미 잠복을 하고 있었고요. 얼마 안가 김용원은 극적으로 검거되었죠. 처음에 그는 아니 왜 무고한 사람을 잡아가냐 라면서 범죄 사실을 완강히 부인합니다. 근데 실상은 제대로 된 알리바이를 전혀 대지 못하고 있어요. 경찰이 끈질긴 추궁 끝에 결국 그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죠. 그리고 묻혀있던 또 다른 비밀들도 하나씩 밝혀집니다. 우선 김용원은 이 피해자 박씨의 술집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내연관계로 발전했고요. 하지만 사실 그는 중국의 버젓이 결혼을 약속한 조선족 약혼녀가 있었는데요. 사건 당일 가게에서 박씨하고 술을 마시고 있던 김용원이 문득 중국 약혼녀에게서 걸려온 국제전화를 받으러 가게 카운터 쪽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이제 애인과 한참 동안 통화를 이어갔죠. 그러다 박씨가 잠시 후 카운터로 왔고 여전히 통화를 하는 글을 보면서 못마땅해 했습니다. 당연하죠. 내연관계니까요. 그러면서 질투심에 핀잔을 하게 되는데 순간 김용원의 분노가 치밀렀어요. 그런데 전화를 황급히 끊고 곧장 주방으로 가서 가스번호를 들고 오더니 그걸로 박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는 그렇게 살해한 거죠. 아니 이거 전개가 너무 번개같이 벌어졌는데요. 단지 핀잔 주는 게 열받아서 그랬다고요? 물론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범인의 진술입니다. 근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죠? 그가 연쇄살인범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석 달 전 사체유기를 부탁했다던 그 후배의 말을 토대로 경찰이 조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지난 3월 김용원이 함께 살던 동거녀 43살의 여성 성씨도 살해한 게 밝혀집니다. 당시 김용원은 청주시 사창동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그 성씨와 동거 중이었어요. 어느 날 어느 날 사소한 다툼 끝에 그녀를 목 졸라 살해했다는 걸 자백한 겁니다. 그래서 아니 살인의 동기가 뭐였냐 라고 물어보니까 성씨가 자신을 무시했고 뺨을 때리는 바람에 죽였다라는 너무도 좀 황당하고 어이없는 동기였죠. 이후에 그는 후배에게 전화를 해서 사치유기를 제안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A씨가 거절을 하니까 이걸 철저히 비밀로 해달라고 했고 이후 무려 사흘간이나 시신을 그대로 원룸에 방치합니다. 시간이 지나 사흘 후 그는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청원군 내숲 뒷산에다가 이사체를 유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경찰 조사에서 이 김씨가 더욱더 기괴한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그녀를 죽이고 나서 성씨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시신을 끌어안고 잤다. 또 안매장을 한 후에도 비가 오는 날이면 그 장소에 가서 눈물을 흘렸다. 뭐 이런 헛소리를 지껄이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성씨에게는 가족이나 지인이 별로 없어서 그녀의 실종을 신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만약에 앞서 박씨 사건으로 인해 김영원이 검거되지 않았다면 동거녀 성씨 사건 역시 영원히 묻혔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게 남아있습니다. 김영원이 저지른 살인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심지어 박씨 살인사건 이후에 또 저질렀죠. 청주 호프집 살인사건 바로 이틀 뒤인 6월 5일입니다. 이번엔 충북 진천에서 한 초등학생이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있었는데요. 사라진 아이는 13살 최양이었죠. 이게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자 먼저 아이가 사라졌다고 신고한 사람은 아버지 최씨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최씨에 가까운 지인이 김용원인 겁니다. 심지어 그는 도피 중인 김용원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기도 했고요. 설마 설마 하면서 경찰이 수사를 확대했고 결국 검거가 된 후에 김용원이 최씨의 딸 최양 역시 내가 살해했다라는 걸 시인합니다. 아니 도주 중에 또 살해를 한 거예요. 박씨를 살해한 후에 도망칠 장소를 물색했죠. 그러다가 평소 가깝게 지내던 고향 후배 최씨 집에 방문합니다. 그때가 6월 5일 저녁 6시 반쯤 이었는데 김용원과 최씨가 얼큰하게 술자리에서 취하게 되죠. 그러다가 아버지 최씨가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 하면서 나간 사이 그의 딸 최양에게 도련 아저씨가 드라이브 시켜줄까 이러면서 아이를 자신의 차로 데려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자아이의 몸에 손을 댄 거죠. 당연히 최양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김용원은 이미 사례를 저질렀고 신경이 매우 예민해진 상태예요. 아이가 아저씨 이러시면 저 아빠한테 모든 걸 말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아무런 망설임 없이 최양을 목 졸라 살해했던 거죠. 그 길로 최양의 사체를 싣고 진천군에 위치한 어느 교회 근처 야산으로 달려갑니다. 거기에 유기했어요. 그런데 살해 이후에 행적이 더 기가 막힙니다. 술을 술을 잔뜩 사들고 다시 최씨 집으로 가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그와 술을 마시는 겁니다. 잠시 후에 최씨가 우리 딸 어디 갔지 하면서 딸이 사라진 걸 눈치채자 김용원은 모른 척 하면서 그렇게 같이 찾아보자고 함께 딸을 찾으러 주변 일대를 돌아다녔죠. 당시 아버지는 딸을 죽인 범인이 자신의 선배 눈앞에 있는 김용원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례를 저질렀고 도주를 하다가 미성년자를 범하고 또 살인? 그가 총 3명의 여성을 살해하는데 걸린 시간이요 3개월 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일명 청주판 유영철 사건이라는 타이틀로 당시에 그 청주 시민들을 굉장히 벌벌 떨게 했는데요. 세 범행 모두 김용원이 술에 많이 취했을 때 벌어졌죠. 그 당시의 폭력성이 얼마나 증폭됐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앞서 술만 마시면 내가 10년 전에도 살인을 했다 라는 뉘앙스를 풍겼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 1994년 4월 충북 괴산군에서 당시 27살이던 남성 지씨가 농수로에서 유기된 사체로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은 주변인의 제보를 통해서 지씨가 실종되기 직전 한 당구장에서 누군가 말다툼을 했다는 걸 포착해요. 그 상대가 바로 김용원이었죠. 김용원은 나보다 어린 지씨가 반말을 찍찍한다라는 거에 격분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당시에도 김용원은 지씨 살인사건의 용의자 중 한 명으로 특정됐었고요. 근데 그는 꽤 교활했습니다. 점점 수사망이 자신을 향해서 좁혀오니까 일부러 특수강간 사건을 저질러요. 그리고 교도소에 수감돼 버리는 거예요. 김용원이 교도소에 들어가니까 경찰은 자연스럽게 그를 용의선상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었고요. 사건은 미제로 남아 버렸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김용원은 이 지씨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강력히 부인했어요. 사실상 이미 10년 이상 지난 상태라서 기소할 만한 증거도 없었고요. 하지만 주변인들 그리고 당시의 수사관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적인 촉은 모두 김용원이 범행을 저질렀을 거라고 확신하던 상황입니다. 연쇄 살인마 김용원 그는 1996년생인데 충북의 한 농가에서 이남이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고 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위로 있는 형도 폭력 성향이 강했고요. 그 또한 어릴 적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18살때 강간치상 그리고 특수절도죄로 첫번째 감옥에 수감이 되는데 이후로도 계속 들락날락했죠. 그렇게 보낸 시간이 무려 13년입니다. 그러다 도련 2005년 중국으로 건너가요. 그리고 거기서 비아그라와 장래삼을 밀수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알게 된 조선족 여성과 약혼을 하게 된 거고 얼마 후에 두 사람이 한국으로 건너와서 정식으로 결혼을 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김용헌의 이종생활이에요. 약혼녀가 중국에 있죠. 그러면서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한 성씨 기억하시죠? 그 성씨를 죽이고 또 바로 호프집 사장이었던 박씨와 사귀고 또 죽이고 그런데 김용헌을 검거했던 형사님이 어쩌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결국 재판 끝에 G씨 살인 사건을 제외한 총 3건의 살인 혐의만 인정되었죠. 근데 여기서 김용헌은 우발적인 주치 살인을 주장합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러기엔 3번 모두 너무 잔혹했고 또 상습적인 살인 입니다. 2006년 3월 대법원은 그에게 최종 사형을 선고 했습니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일화가 있는데 당시 김용헌에게 사형을 판결했던 4명의 대법관 중 한 명이 바로 국내 최초 여성 대법관 김용란 씨입니다. 우리에겐 김용란법으로 유명하죠. 사실 그녀는 대법관 후보 시절에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임명된 이후 처음 맡은 강력 사건의 피해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김용헌의 죄질이 얼마나 악랄했는지 드러나는 부분이죠. 김용헌은 재판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첫 번째 살인에 성공하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 쉬웠다. 폭주했던 살인본능은 마침내 법정 최고형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미 어렸을 적부터 감옥을 수십 번 들락날락 하던 김용헌 거의 그 직전까지 교도소에 갇혀있을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에겐 동정 또한 사치 아닐까요? 부디 자신의 죄에 걸맞게 하루하루 무거운 속죄의 삶을 살길 바라봅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1987년 10월 9일 밤 9시 현재는 서울 광진구 당시는 성동구 소속이던 광장동의 한 주택가에서 주민 A씨는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하던 중 문득 한적한 골목의 수상한 형체를 보게 되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웬 젊은 여성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는데요.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은 듯 온몸은 날카로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놀란 A씨가 급하게 신고를 했고 잠시 후 구급대가 출동해 여성을 병원으로 이송하게 돼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이제 갓 스무살이 된 고씨 당시 세종대 영문과 3학년에 재학중이던 20대 여학생입니다. 사건이 있던 그날 수업을 끝내고 동아리 친구들과 회식을 즐겼는데 이후 귀가를 하던 길에 이런 참변을 당했던 거죠. 참고로 그녀의 자택은 사건 현장에서 불과 20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데요. 집에 도착하기 직전에 화를 입은 거죠. 그런데 고씨가 발견되고 불과 5시간 후인 10월 10일 새벽 2시 20분입니다. 이 첫 번째 현장에서 약 4키로 정도 떨어진 강동구 암사 1동에서 또 다른 강력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번 피해자는 명일 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던 13살 이정은양 늦은 밤 집으로 귀가하던 중 괴한의 습격을 받았는데요. 목과 가슴 부위에 날카로운 것으로 찔린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아이는 현장에서 사망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같은 날 새벽 3시 40분입니다. 강동구 천호 2동의 한 골목길에선 30살의 여성 김씨가 퇴근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뒤쪽에서 수상한 사람이 자신을 쫓는다는 걸 감지했어요. 그녀는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고 급격 무서운 마음에 마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어느 집 대문 옆쪽에 몸을 숨겼어요. 숨을 죽이고 그 남자가 지나가길 기다렸죠. 그런데 이때 동시에 낯선 남자의 휘파람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불쑥 김씨의 눈앞에 남자가 나타납니다. 너무 놀래서 비명을 지를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남자는 웃으면서 말을 걷네요. 제 광장동으로 가야 가야 되는데요. 초인길이라 길을 잃었거든요. 그제야 김씨의 경계심이 살짝 풀렸고 그녀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 몸을 움직여서 남자쪽으로 살짝 다가섰죠. 그런데 그 순간 김씨의 목에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칼이에요. 이 남자가 돌변했습니다. 거칠게 김씨를 끌고 가려고 해요. 힘이 너무 셌습니다. 하지만 김씨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완강하게 저항했죠. 신랑이 끝에 겨우 칼을 뿌리치고 빠져나오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막 도망쳤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달리기도 빨라요. 금세 김씨를 따라잡았죠. 그러더니 아예 그 자리에서 김씨를 공격하려고 듭니다. 칼을 바로 목덜미에 갖다 대는 거예요. 이때 김씨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칼날을 손으로 움켜 주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때 범인은 김씨의 강한 저항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흉기를 든 채 그대로 달아났죠. 김씨는 머지않아 행인에게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요. 중상을 입긴 했지만 천만다행으로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서울 동부지역에서 벌어진 두 건의 살인 그리고 한 건의 살인 미수 담당 경찰서는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확인 결과 범인의 수법과 범행 방식은 모두 동일해요. 인적이 없는 골목길에서 혼자 귀가하던 젊은 여성들을 노린 거죠. 범행 지점 또한 모두 버스로 충분히 이동이 가능한 가까운 동선이었습니다. 경찰은 이걸 동일범의 소행으로 가닥을 잡긴 했지만 일단 이 한적한 골목길에 CCTV는 고사하고 그 당시에는 다른데도 CCTV가 널리 보급되지 않을 때죠. 그래서 추적이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 새벽에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다음 날인 10월 10일 오전 11시입니다. 경찰서에 한 통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녀는 암사 이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B씨라는 사람인데 지난 새벽에 한 남성 손님이 맞는데 아무래도 수상하다는 신고였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남성이 자정이 넘은 시각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술과 안주거리 한 3만 8천원 어치를 시켜서 혼자 벌컥벌컥 마셔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수중에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들고 있던 가방을 사장 B씨에게 건네요. 일단 이 소지품을 맡기고 날이 밝으면 돈을 갚으러 오겠다 는데요. 이때 사장은 이게 영 못 믿어왔습니다. 처음 본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외상으로 보냈는데 아무래도 이 모든게 이상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였어요. 그런데 사실 이건 술값을 떼먹을지도 모른다는 사장 나름의 수상함이었겠죠. 그렇다 보니 이 B씨의 신고를 당시에 귀담아 듣는 경찰은 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밤에 지금 연쇄살인이 벌어져서 발칵 뒤집힌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신고만 접수한 채 전화를 끊게 되죠. 그런데 이후에도 사장 B씨는 왠지 찝찝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직접 가방을 살펴보기로 생각했죠. 열어봤더니 안에서 웬 영어사전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한쪽에는 고희선 이란 이름이 적혀있어요. 이게 남자 이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왜 여자 가방을 맡긴 걸까? 이상했죠. 그리고 오후 4시 B씨는 두 번째로 경찰에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니 그 수상한 남자가 가방을 맡기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방을 열었는데 고희선? 영어사전이 들어있네요. 이게 자기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이때 경찰은 이름 고희선을 캐치했고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 이름은 지난밤 괴한의 습격으로 희생된 세종대 여대생의 이름이었죠. 즉각 경찰은 그 남성의 인상차기를 묻게 됩니다. 게다가 마침 유일한 생존자였던 김씨도 병원에서 의식을 차렸고요. 불행 중 다행으로 그녀 또한 남성의 구체적인 인상차기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둘의 증언 덕분에 경찰은 살인범의 정보 인상차기를 얻어낼 수 있었죠. 아니 근데 문제는 이 겉모습만 가지고 이 남자를 어디서 어떻게 추적하냐는 거예요. 이때 경찰들의 머리를 스친 건 바로 암사동에 있는 그 BC 카페 였습니다. 그가 어쩌면 그 피해자의 소지품이 든 가방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 다시 그곳에 올 확률이 높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경찰들이 평범한 손님으로 가장을 한 뒤 BC 카페 에서 잠복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물론 예상이 빗나가서 범인이 그냥 도주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으로선 차선의 방법이 없었고 일말의 그런데 신고를 했던 바로 그날 이에요. 10일 저녁 7시 40분 이었죠. 드디어 카페문이 열리고 남노한 차림의 한 남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동시에 카운트에 있던 그 사장 BC가 움찔 하더니 살짝 눈치를 주는 거예요. 이게 지난밤 바로 그 남자 였습니다. 순간 형사들이 달려들어서 그를 포위 했죠. 이 남자가 더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감지했는지 순순히 자신의 범행에 대해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범인의 이름은 전용훈. 체포 당시 이미 전과 8범 이었습니다. 1952년생으로 강원도 춘천시에서 태어났는데 27살 때쯤 유원지에서 배를 타던 중 충돌사고가 있었다고 해요. 이때 난간에 머리를 부딪혔는데 이후에 정신질환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인지 1980년부터 2년간 춘천에 있는 한 기도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도 남아있었고요. 그 후엔 서울에 와서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엔 절도로 교도소에 수감됐는데 출소를 한 후에도 반성은 커녕 범행이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특히나 서울 성동구 그리고 강동구 일대에서만 무려 10여 건의 강도와 강간사건을 벌였고요. 여러분 전용훈이 연쇄살인을 저지른 그날은 그가 출소한지 겨우 9일밖에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날 전씨는 어린이대공원 근처를 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러다 우연히 저쪽에서 홀로 걷고 있는 여자 대학생이 눈에 띄었죠. 고이선씨였습니다. 그때부터 무작정 그녀의 뒤를 밟게 되는데 어느덧 으슥한 골목길에 다다르자 그녀를 갑자기 제압하고 성폭행을 시도합니다. 고씨는 있는 힘을 다해서 저항했죠. 이때 전용훈이 안되겠다 싶었는지 20cm짜리 등산용 칼을 꺼내들었어요. 그리고 고씨를 무작정 마구 찔러댔죠. 참고로 고씨는 정말 몇 분 전에 길거리에서 우연히 처음 본 사람입니다. 잠시 후 고씨의 몸이 축 처지니까 전용훈은 그녀의 가방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이후에 가방을 뒤졌어요. 그리고 피해자의 이름과 집 전화번을 알아냈죠. 그러더니 기이한 행동을 보입니다. 공중전화로 가서 이 집에 전화를 걸어요. 여보세요? 저 희선이 학교 선배인데요. 집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차 전화했어요. 너무 소름돋죠.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미 자기가 죽이고 나왔는데도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무래도 정신질환이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이 힘들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후 그는 버스를 타고 곧장 강동구 암사동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B씨의 카페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 외상으로 가방을 맡겼던 거예요. 이게 첫 살인 후에 벌어졌던 일인 거죠. 하지만 가게를 나선 후 그의 살인폭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우연히 마주친 13살 이정은 양 그리고 30살 김씨까지 이게 불과 2시간도 되지 않은 시간 안에서 연속적으로 피해자들을 공격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1987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 묻지마 범죄라는 단어도 없던 시절에 정말 충격 그 자체였죠. 전용훈의 사건 전말은 곧 신문과 뉴스를 통해 낱낱이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범행 도구와 증거물들 앞에서 딱히 죄의식이 없어 보이는 아주 무표정한 모습으로 일관했죠. 그러다가 경찰 조사가 이어졌는데 여기서 한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가 자기가 저지른 또 다른 범행에 대해 자백했기 때문이에요. 사건이 발생하기 열흘 전인 9월 29일 성동구 행당동의 한양대 뒤편 뚝방에서 당시 27살이었던 만사계 임산부 김수기씨가 길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뺑소니 차량에 치인 그녀가 유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었죠. 그런데 부검을 해보니 목에 칼이 찔린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살인사건으로 전환이 됐지만 범인은 찾을 수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과학수사가 그렇게 발전된 시대도 아니고 CCTV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전용훈이 자기가 바로 그 사건의 범인이라고 자백을 한 겁니다. 이번에도 그는 우연히 임산부 김씨를 발견했고 뒤쫓아가서 성폭행을 시도했어요. 그 과정에서 여의치 않자 그녀를 살해한 후 뚝방이 유기했다는 고백. 실제로 전용훈의 집에 가봤더니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피 묻은 육아 서적이 발견됐는데요. 아니 그럼 이걸 살인 후에 가져갔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자 이렇게 되면 살인이 두 건이 아니라 세 건입니다. 결국 전용훈은 세 명에 대한 살인 혐의 또 피해자 김씨에 대한 살인 미수 상해 간간치상 절도까지 이 모든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은 순조로웠을까요?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전용훈은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과거에 정신병력 치료기록이 있었죠. 이걸 내세운 거예요. 실제로 전용훈이 그동안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이 좀 오락가락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정신이상자의 범행이라고 보도가 되었고요. 하지만 여러분 80년대만 해도 정신질환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입증이 좀 불가능했죠. 그래서 그가 주장했던 이 정신이상 증세가 사실상 어디까지가 진실인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밝혀낼 수 없는 거예요. 게다 무엇보다도 전용훈은 자기의 모든 범행에 대해서 반성 사죄하는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죠. 정신병 때문이라고 심신미약 주장하기 급급했죠.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맨 처음 살인사건은 임산부 그 다음에는 여성 대학생 13살 미성년자 이렇게 자기보다 약하거나 체구가 작은 여성만 공격했다는 패턴이 나옵니다. 이게 정신질환이면 뭔가 공격에 있어서 좀 더 무차별적이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어쨌든 판결은 어떻게 되었을까? 1심에서는 그에게 사형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고등법원에서도 사형 최종 1988년 10월 대법원 판결에서도 사형 확정 판결을 받게 되죠. 이게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판결이겠죠? 이후 집행도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1992년 12월 서울 구치소에 있던 전용훈은 형장의 이슬로 삶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전말이 상당히 잔혹하죠. 근데 그에 비해 사건 전말이나 전용훈에 대해서는 비교적 덜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사건이 요즘 시대 2023년에 벌어졌다면 어땠을까요? 아 애초에 CCTV가 골목 곳곳에 있으니까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건 어차피 묻지마 범죄였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와서 정신병 이게 어느정도 참작이 되고 심신미약이 인정되고 사형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피해자가 너무 억울한데 정신병으로 인한 또는 정신분열로 인한 잔혹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입니다. 근데 이런게 지금만의 문제는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오늘 사건을 통해 들었는데요. 이렇게 87년도에도 존재하니까요. 어쩌면 과거 그리고 현재의 사건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미래에 대비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비추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 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 입니다. 때는 1999년 1월 17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에 살고 있는 28살 남편 김씨 그리고 27살 아내 장씨는 7년간의 동거생활을 끝내고 그동안 형편이 어려워서 미루고 미뤄왔던 결혼식을 드디어 올리게 됩니다. 해외로 신혼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해 국내 여행을 하기로 했고요. 두 사람은 그랜저 차량을 타고 서울을 거쳐 이틀 후인 19일 강원도 삼척으로 이동 중이었는데요. 삼척에 간 이유는 미처 결혼 때문에 인사드리지 못했던 외삼촌 댁에 들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아니 형편이 어려운데 1999년 그 당시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그랜저 이 차량을 어떻게 탈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당시 남편 김씨는요. 전주에서 택시기사로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이 그랜저 차량을 탈 수 있는 상황이 생겼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건 사건 당일이었던 1월 19일 삼척으로 신나는 여행을 출발한 신혼부부의 그랜저 차량은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삼척 시내에 들어섰고 이때 부부가 외삼촌 댁에 전화를 겁니다. 아 삼촌 저희 시내에 왔어요. 근데 여기서 댁까지 얼마나 걸리죠? 두 사람은 곧 찾아뵙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습니다. 이후 부부의 차는 오후 4시경 삼척시 노곡면 상마음리 문이지 능선에 한 지방도로로 막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때 마침 이 길이 비포장도로였다고 합니다. 흙과 자갈들이 막 깔려 있었고 흙먼지가 심하게 날렸겠죠. 그래서 이제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있는 와중에 마침 앞에 있던 액센트 차량 한 대가 바로 앞에서 굉장히 느린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물론 도로가 험해서 천천히 이동을 할 수 있었다 했지만 좀 너무도 느리게 주행 중이었거든요. 게다가 앞차가 느리게 주행을 하면서 일으키는 흙먼지로 인해 뒤에 있던 부분은 앞에 유리를 잘 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때 남편 김씨는 앞차를 추월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게 되죠. 그리고 속도를 내서 앞에 있는 액센트를 앞질렀고 앞에 가다보니 이제 먼지와 답답함에서 해방된 부분은 다시 행복한 신혼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방금 추월했던 액센트 차량 기억하시죠? 이 차량이 상당히 위협적으로 부부의 차를 추월해오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결국 운전석 옆에까지 바짝 따라 붙더니 창문을 열고 이 부부를 향해서 험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는데요. 아니 너무도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남편 김씨?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화를 참지 못했고 다시 앞서가던 액센트를 추월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감정이 격해진 두 차량이 추월해 추월을 하는 상황을 약 5분간 이어갑니다. 최종적으로 부부의 그랜저가 액센트를 앞질렀고요. 이제는 상황이 끝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남편 김씨의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고꾸라집니다. 그리고 부부의 차가 멈추게 되죠. 아내가 너무도 놀라서 옆을 봤는데 남편의 머리에는 검붉은 피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아내는 순간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했죠. 일단 차가 멈췄고 아내가 차에서 내려서 반대쪽으로 가서 남편을 끌어내렸습니다. 봤더니 막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병원에 데려가야겠죠. 근데 연락을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그 순간 저쪽 차에서 건장한 남성 두 명이 장씨 앞에 멈춰 섭니다. 아내가 그들을 딱 봤죠. 이게 실제 현장의 사진인데요. 아내가 봤을 때 다가오는 남성의 한쪽 손에는 총이 들려있었습니다. 순간 이 상황을 파악한 장씨는 제발 제 남편 좀 살려달라고 우리 병원에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봅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그들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죠. 두 남성 중 한 명은 쓰러진 남편이 사망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내 장씨의 가슴에 총을 조준합니다. 결국 아내 또한 가슴과 목 쪽에 두 발의 총을 맞았고요. 장씨도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는데요. 이제 막 결혼을 한 신혼부부의 행복한 여행길이었습니다. 김씨와 장씨 부부는 당시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있었죠. 결혼의 시작을 위해서 맞춰 입은 이 고운 한복은 결국 피로 물들게 됐고요. 그들의 마지막을 함께한 옷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길로 범인 두 사람은 엑센트 차량을 타고 바로 도주했죠.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공사 현장이었기 때문에 차들이 많이 다니지도 않았고 당시에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명의 목격자가 있었어요. 범인이 부인을 향해서 총을 쏘는 그 순간 그 도로를 지나가고 있던 42살의 도로공사 현장 감리 책임자 김씨였는데요. 그 사람이 그 마침 이 순간을 목격하게 된 거죠. 김씨 또한 아니 앞에 있는 사람들 손에 총이 들려져 있는 걸 보고 본능적으로 구도 달아나게 됩니다. 당연했겠죠. 그런데 이때 범인이 김씨의 존재를 눈치챘고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를 향해서 총을 향했고 조준사격을 시도했습니다. 탕탕 총성이 들렸고 불행하게도 목격자 김씨 또한 후두부와 팔에 총상을 입게 되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그곳을 피해 몸을 숨길 수는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총기살인 사실 한국에서는 총기살인이 자주 있는 흔한 일이 절대 아닌데요. 갑자기 시골길에서 벌어진 총기살인 게다가 공격까지 김씨는 공사현장 자신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고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죠. 김씨도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 그가 혹시라도 잘못되었다면요. 이 시골길에서 벌어진 총기살인 사건은 미해결 사건으로 남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경찰이 바로 사건 현장에 도착을 했고 현장 감식을 하면서 동시에 빠르게 도로 끝에다가 임시 검문소를 설치합니다. 김씨가 다쳤는데도 어쨌든 빨리 해결을 해주는 덕분에 범인은 아직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은 잡을 수 있을 거라 확신했죠. 사건 현장 사진에 대해서 제가 살짝 보여드릴 텐데요. 음... 현장은 끔찍했습니다. 남편 김씨는 머리 뒤쪽의 총상 아내는 가슴과 좌측 턱의 총상을 발견됐죠. 이게 정말 유례없는 길거리 총기 사건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사망한 상태로 봐서 경찰은 초기에 이건 원안이나 치정의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게다가요 이 차를 수색을 했는데 안에 지갑 가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강도의 짓일 수도 있다 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죠. 경찰은 다각도로 수사를 펼쳐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용의자를 찾을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요. 아 물론 목격자 김씨 있었죠. 하지만 그는 현장을 좀 멀리서만 목격했기 때문에 범인의 얼굴을 뚜렷하게 보진 못했습니다. 수사가 점점 미국에 빠졌어요. 결국 이 사건은 KBS 공개수배 사건 25시 에서 다뤄지게 되면서 범인에 대한 전 국민적인 단서를 찾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이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다가 아주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범인의 덜미가 잡힙니다. 범인 중에 한 명이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이 사건에 털어놨다 라는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수소문했죠. 그랬더니 이 범인들이 수원과 안산에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했고 탐문수사를 통해 사건 발생 6개월 만인 7월 6일 새벽 1시 30분 수원시 인계동의 한 호텔 앞에서 이 두 명의 범인을 검거하게 됩니다. 정말 다행이죠. 하마터면 장기미재 사건으로 빠질 뻔 할 만한 사건이었으니까요. 자 그랬다면 이 범인들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 범인은 36살에 정형구 그리고 또 나머지 한 명은 33살에 한준이었습니다. 정형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강도 강간 혐의로 정과 6범 이었고요. 한준희도 정과 5범 이었죠. 이 둘의 인연은 3년 전에 어떤 팔도강산이라는 주점을 운영을 하고 있었던 정형구가 한준희를 종업원으로 쓰게 되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장사가 잘 되지 않았고 가게가 닫고 나서 이후에 정형구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갔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오래간만에 만나서 삼척으로 꽝 사냥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 운전은 한준희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형구가 엽총을 사용해서 꽝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당시 소지하고 있던 엽총은 이탈리아의 베넬리라는 오염발 엽총이었고 여기에 망원 조중경이 달려있다고 해요. 그래서 망원 조중경으로 보면 굉장히 정확도가 높게 발포가 가능한 장비였죠. 여기에는 슬러그라는 탄환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슬러그라는 게 파괴력이 엄청나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전쟁에서 차량을 향해 쏠 때 쓰고요. 사냥을 할 때도 꽝보다는 멧돼지나 큰 동물을 잡기 위해 사용되는 탄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탄환을 사람한테 사용했을 경우에는 예상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정영구의 실제 사진을 보실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요. 정영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비포장 도로에서 날이 좋아서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모래바람을 날리면서 내 차량을 그 추월한 그 그랜저 차량을 보고 내가 열이 받았다. 그래서 따라가서 엽총을 발포했고 이 중 한 발이 남편 김씨의 머리를 치게 되었다. 이게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리고 정영구 또한 이 부분을 인정했고요. 그런데 아내 장씨에 대해서는 죽일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그녀가 차에서 내려서 자신을 향해 달려들었고 어쩔 수 없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진술하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건 목격자 김씨의 진술에 의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죠. 그가 당시에 목격한 것은 한 남자의 손에 붙들려 있는 울고 있는 여성 그리고 그 앞에 총을 든 남성 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더라도 우발적인 살인이 아닌 거죠. 위협을 하고 있고 죽이려고 총을 들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피해자 장씨의 가슴과 턱에 정확한 사격이 있었던 자국으로 봐서 일정한 거리가 이건 분명히 필요했다라는 것을 추측합니다. 결국 범인 정영구는 차에서 내릴 때부터 이미 안해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겠죠. 자 근데 그렇다면 왜 차에 있던 그 가방과 지갑이 없어졌던 걸까요? 두 사람은요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걸 강도의 소행으로 사건을 몰고 가기 위해서 차에 있던 돈 80만원 그리고 귀중품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가방 지갑 이런 건 그냥 야산에 버렸다고 합니다. 현장을 조작한 거죠. 이게 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앞차와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면서 벌어진 살인사건인데 이 와중에 사건 후에도 이런 사건 조작을 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은 어쩌면 그들이 전과 5범 6범 범죄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불어 목격자 김씨가 있었잖아요. 목격자 김씨가 어? 저기 목격자 있다. 도망간다고 총을 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사라졌어. 그러고 보니까 아 제가 나를 봤네? 우리가 두 명인 걸 봤네? 라고 생각을 했고 사건 직후에 이들은 헤어지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둘이 같이 있으면 근처 경찰들한테 눈에 더 빨리 띌 테니까요. 그래서 정연구가 한준이를 근처 버스정류장에 내려줬고요. 홀로 운전을 하고 가게 됐죠. 이 한 사람씩 움직이다 보니까 경찰은 물론 빠르게 임시 건문소를 만들어놨지만 그들은 의심받지 않고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여기서 당시 경찰에 치명적인 실수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경찰은 목격자 김씨 말에 따라서 선택적인 건문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김씨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본 남성은 30대 후반의 남자 두 명이고 그들이 탄 차는 갤러퍼처럼 보였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은 남자 두 명이 갤러퍼를 탄 차 얘만 건문했다고 해요. 하지만 사실상 범인의 차량은 액센트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격자 김씨도 공격을 당한 그런 다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진술에 오류가 생겼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결국 경찰은 눈앞에서 범인을 놓치게 된 거죠. 그리고 이후 수사는 방향을 잃게 된 겁니다. 정영구 빠져나갔고요. 그리고 나서 그는 오후 5시에 이 살인에 사용했던 총을 부곡 파출소에 영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개인의 총기 소유가 위법인 나라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사냥을 하려고 총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으셔야 되고요. 사용하지 않는 총은 경찰서에 맡겨두고 내가 그 총을 사용할 때마다 어떻게 쓸 건지 언제 쓸 건지 무엇을 위해 쓸 건지 다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그는 유유히 총을 반납했어요. 경찰의 부실한 초동조사 그리고 혼란까지 빚어지면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버렸고요. 하마터면 정말 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어떤 접점이 없었기 때문에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범인 스스로 범행을 이야기하다가 덜미가 잡혀버린 겁니다. 국내 정말 흔치 않은 총기사건 사실 이건 총기살인이라는 특이점도 있었지만 이 정형구가 밝힌 범행의 동기로 인해서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죠. 너 도대체 왜 김씨를 죽였냐 라는 말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내 눈앞에 흙먼지를 날리면서 내 차보다 더 좋은 차 그랜저를 몬 사람이 나를 추월하게 되자 마치 내 인생이 더 잘나가는 더 인생 잘나가는 놈에 의해서 추월당하는 것 같았고 거기에 분노감을 느꼈다 그래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단지 추월일 뿐이었는데요. 그리고 단지 차량일 뿐이었는데요. 정말 이렇게 범행 동기는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그가 차에서 내려서 그 아내에게 다가갔을 때 분명 한복을 입고 있는 신혼부부를 보았을 텐데요.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었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도저히 일방적인 상식에서는 이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정영구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했던 한준희는 살인방조 혐의로 5년형을 구형받게 되죠.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 집행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약 60여 명의 사형수 중에 한 명이 바로 정영구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다가 2002년 다시 이 사건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유가족이 정영구와 한준희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한 번 더 안타까운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김씨와 장씨 부부가 7년 동안 동거를 했었잖아요. 사실 부부 사이에는 7살 2살 2명의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 이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요. 딸들이 각각 1억원씩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부모를 한꺼번에 잃은 이 아이들에게 돈이란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 아이들의 마음에 법원의 배상 판결이 조금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과거 조직폭력배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마치 영화에 나올 것 같은 사람들이지만 불과 3,4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엔 조폭들이 활기를 치고 있었다는데 폭행 살인은 물론이고 정치적 이슈까지 연루되면서 시민들을 불안에 덜게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우리의 역사상 최악의 조폭 살인사건으로 기록되는 서진 룸사롱 집단 살인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이 벌어졌던 1986년 여름은 전대미문의 조폭사건이 두 번이나 연속으로 터지면서 뭐랄까요 조폭들의 남량특집으로 불리기도 했었죠. 그 첫 번째 사건은 7월 26일 새벽 4시 인천 유송도 호텔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해당 호텔의 사장이 201호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심한 새벽 복면을 쓴 괴한들이 무기를 들고 침입을 했고 사장 황씨를 폭행해서 전치 6개월의 중상을 입힙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 사건은 호텔 사장과 조폭 간의 대립이라기보단 숨겨진 사정이 있었던 건데 그 당시에 호텔 사장 황씨가 검사로 재직 중이던 박씨와 동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호텔이 잘 안되고 경영난에 빠지니까 박검사라는 사람이 투자금 5천만원을 돌려달라고 반환을 요구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박검사가 조직폭력배 두목 김태천에게 사장 황씨를 협박해달라고 의뢰했던 사건인 거죠. 그 당시에 사장 황씨는 폭행을 자기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보복당할까 두려워서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이리저리 전전긍긍했는데요. 결국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알려졌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검사와 조직폭력배 간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보면 사회의 가장 엘리트 기득권 집단과 또 사회의 악의 뿌리를 대표하는 두 집단의 만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머지않아 시민들은 또 다른 경악할 만한 조폭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1986년 이때 정말 말 그대로 조폭 세상이었죠. 뉴승도 호텔 습격 사건 이후 약 2, 3주 정도가 지난 1986년 8월 14일 밤 10시 반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 룸사롱 서진회관은 지금의 구호선 신논현역과 언주역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20개 남짓의 룸들을 가지고 있는 강남에서도 꽤 잘나가는 고급 룸사롱이었죠. 그날 17호실에는 건장한 체격의 남성 7명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명 조직폭력배 만보파 이런 들이었어요. 이 만보파의 보스는 오재홍인데 마침 그는 큰형님 김태촌을 만나기 위해서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김태촌은 아까 그 뉴승도 사건에서 언급된 인물 맞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잠시 80년대 대한민국의 조폭의 계보를 좀 설명드리자면 악명을 떨치던 3대 조폭이 있었습니다. 양은희파, 오비파, 범서방파 그 중에서도 보스 김태촌이 이끌었던 범서방파 조직의 바로 아래에 이 만보파가 존재했습니다. 만보파는 목포에서 올라온 조폭들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해요. 만보파 여기에 핵심 멤버는 행동대장 격이었던 25살 조원섭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전국의 암흑가에서 아주 알아주는 유명한 싸움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조폭들도 웬만하면 마주하길 좀 꺼려하는 대상이었죠. 키가 190에 체중도 100kg가 넘어서 외형만으로도 위약감을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헤비급 복서 출신이고요. 어쨌든 이날 조원섭을 비롯한 만보파가 모인 이유가 있는데 또 다른 조직원인 고용수를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어요. 그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실형을 살고 있었는데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던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았던 만보파 조직원들은 마음껏 술을 마시며 취해가고 있었죠. 그런데 같은 장소 같은 시각 바로 옆방인 16호실에서도 비슷한 덩치의 사대들이 유흥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유도대학 현 용인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구성된 8명의 남성들이에요. 그런데 평범한 대학생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또한 목포에서 올라온 조직폭력배 무리였고요. 훗날 서울 목포파라고 불리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만보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만보파는 이미 전국구 조직이었는데 그에 반해 서울 목포파는 좀 규모가 작은 신생조폭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다들 체육인 출신이라서 체격도 좋고 또 유도대학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신감에서 좀 꿀리지 않았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런데 이 서울 목포파가 나름 관리하고 있던 아지트 같은 곳이 바로 이곳 서진회관이었습니다. 그 당시 16호실 뿐만 아니라 건너편 20호실 룸에서도 이들의 우두머리였던 41살 정요섭 그리고 부두목 25살의 장진석이 일행과 함께 머물고 있었어요. 여러분 조폭들은 보통 다른 조직이 관리하는 구역에는 잘 가지 않는 암묵적인 룰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날 만보파는 거리낌 없이 서진회관에 방문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 어쩌면 뭐 그들은 서울 목포파를 경쟁상대로 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그날 밤 벽 하나를 두고 서로 다른 두 조직이 유흥을 즐기던 무렵 작은 소란이 발생합니다. 17호실에 있던 만보파 한 명이 아 방이 너무 좁다 이러면서 웨이터를 불러서 방을 바꿔달라고 요구하죠. 아니 근데 이 다음날이 바로 광복절 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이 꽉 차 있었어요. 웨이터가 정중히 거절을 하죠. 그러자 화가 난 만보파 조직원 한 명이 이 웨이터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합니다. 다른 조직원들이 간신히 말렸고 웨이터는 코피가 터진 채로 거의 울면서 룸을 나오게 되는데 이때 마침 화장실에 다녀오던 서울 목포파 조직원이 이걸 보게 된 거죠. 아니 여긴 우리 구역인데 누가 널 이렇게 때려? 자초지중을 듣게 된 서울 목포파는 분노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 만보파 일행이 평소 자기들을 무시한다고 느꼈던 참이에요. 근데 우리 구역에 겁도 없이 들어와서 술을 마시는 게 탐탁지 않았죠. 그렇게 슬슬 열이 받고 있었는데 상대파에 누가 와있는지 보니까 유명한 싸움꾼 조원섭이 보였습니다. 업계에서 뭐 이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간신히 화를 참고 있을 무렵 또다시 복도에서 우연히 만보파 조원섭과 서울 목포파 조직원이었던 23살 고금석이 마주치게 됩니다. 자 앞서 설명을 했듯 만보파와 서울 목포파는 둘 다 목포 출신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고향에서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라고 해요. 원래라면 나이가 어린 고금석이 조원섭에게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는 만보파에 좀 불만을 품고 있었던 터라 인사를 거부했고 조원섭은 빈정이 상했죠. 그래서 고금석을 부르더니 뺨을 세차게 때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깡패들 사이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기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뺨을 맞은 고금석은 굴복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조원섭을 노려보면서 화를 부추겼죠. 서진회관 룸사롱 복도는 금세 살벌해졌습니다. 이때 소란을 듣고 17호실에 있던 만보파의 다른 조직원들까지 합세합니다. 그러면서 실시간에 집단 구타가 일어났어요. 얼마 못 가서 반대파 서울목포파 조직원들도 복도로 나왔죠. 그리고 그중에는 행동대장인 24살 김동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어찌할 것인가 본격적으로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조직 간의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던 순간 김동술이 허리를 숙이더니 발목에서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60cm 정도 되는 회칼이에요. 당시 만보파 17호실에 있던 만보파는 술에 취했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쫄진 않았죠. 워낙 그들에게 서울 목포파는 가소로운 상대였으니까요. 특히나 만보파 싸움 1등이라는 조원섭은 코도 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칼 들고 있냐 찔러봐라 도발을 하게 되죠. 이때 격분한 김동술이 칼을 휘둘렀고 조원섭의 왼쪽 팔에 큰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이걸 보던 서울 목포파 고금석 또한 흉기를 꺼내들었고요. 그렇게 무기를 든 서울 목포파 조직원들은 무차별적으로 상대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서진 회관은 순식간에 피바다가 되었어요. 만보파가 무기도 없었고 밀리고 있었고요. 또 혼란 속에 도망을 치려고 했지만 서울 목포파 조직원들이 칼을 들고 쫓아오면서 집단으로 뒤엉키게 됩니다. 당시 만보파는 핵심 멤버였던 조원섭 싸움 1등이 다치게 되니까 일단 자신들이 있던 그 17호 화장실로 피신하게 돼요. 하지만 이걸 또 목포파 조직원들이 따라와서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를 이용해서 문 부수고 들어갔고 거기서 경계 대상이던 조원섭을 집중 공격합니다. 참고로 당시 현장에 있던 그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이 와중에 건너편 20호실에 있던 서울 목포파 부두목 장진석이 방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야 다 죽여버려 라는 명령을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난투극이 벌어졌다는 거죠. 하지만 정작 추후 본인 장진석은 그 사실을 부인했고 끝내 증언은 엇갈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난투극이 끝나고 결국 만보파 7명 중에 조원섭 고용수 송재익 장경식이 살해됩니다. 나머진 중상을 입었고요. 근데 끝이 아니에요. 이 살상을 끝낸 목포파 조직원들이 이후 4명의 시신을 차에 실터니 20분 거리에 있는 사당동의 한 정형외과로 갔습니다. 여기가 자신들의 또 다른 조직원이 입원해 있는 곳이기도 했는데 여기 와서 대뜸 복도와 화장실 진료실 앞에 시신들을 내려놓더니 교통사고 환자요! 라고 소리치고 달아나는 겁니다. 아니 근데 한눈에도 이건 교통사고 환자가 아니에요. 한 시신에는 무려 40군데나 찔린 흔적이 있었으니까요. 급히 이 사건을 보고받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 이후 일파만파 퍼져나갔어요 사건이. 그렇게 일이 좀 커지니까 서울 목포파의 고금석을 비롯한 몇몇이 하나둘 자수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당시 칼을 휘두른 주범이던 부두목 장진석과 행동대장 김동술 이 두 사람은 전북 임실에 있는 한 저수지 외딴 오두막에 숨어들어갔고 낚시꾼으로 위장을 해서 은둔하고 있었습니다. 오래 가진 못했죠.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5명의 무술 부단자 형사들이 현장에 파견되었어요. 당시 범인들은 칼과 낚시도구를 이용해서 거세게 저항했지만 경찰은 끝내 이들을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서울 목포파 장진석과 김동술 이 둘은 서울로 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뉴스를 보고 있던 시민들은 다시 한번 충격과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검거된 이 두 사람이 카메라 앞에서 너무도 고개를 빡빡이 들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었던 게 문제입니다. 그 당시 취재 기자가 다가가서 신경을 묻게 돼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무슨 말이 듣고 싶어? 이렇게 막 쏘아붙이는 겁니다. 뭔가 끝까지 조폭의 위험을 지키고 싶었던 걸까요? 하지만 이들의 허세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죠. 재판이 됐고요. 검찰이 사형을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엉엉 울면서 죽을 죄를 지었다며 목숨을 구걸하게 돼요. 참고로 이때 담당 검사가 남긴 말이 두고두고 지금까지 유명한 구절이 되었는데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 자 그럼 처벌은 어떻게 내려줬을까요? 다음 해인 1987년 10월 대법원에서는 가장 먼저 흉기를 휘두른 김동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공격을 개시한 고금석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부두목 장진석과 김승길은 무기지며 조직원 박영진은 2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두목 정효섭은 15년형을 선고받고요. 이들 모두 감옥에 수감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워낙 사건이 커서 서울 목포파의 잔혹한 범행이 알려진 터라 같이 생활하는 재수자들 또한 이들을 두려워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사건 발생 3년 후인 1989년 8월 김동술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당시 그는 의외로 담담했다고 해요. 오전 9시에 사형장으로 들어섰고 최후의 그가 남긴 말은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죽어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형을 집행하려던 순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형구가 고장이 났는지 버튼을 눌러도 바닥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김동술을 거기에 둔 채 사형 집행을 하는 교수대를 수리하느라 45분이 지체되는데 그동안 김동술은 벌벌 떨면서 기도를 했다고 전해지죠. 결국 얼마 못 가 그는 재집행을 받고 생을 마감합니다. 또 다른 사형수 고금서 그에게는 좀 특이한 사연이 있습니다. 학창시절만 해도 평판 좋은 건시한 청년이었다고 하죠. 웬일인지 대학에 진학한 그의 나쁜 길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린 때를 기억하던 고향 사람들은 이건 너무 억울하다. 사형이라도 변하게 해달라고 탄원서를 썼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고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는 불교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치금을 모아서 매달 5만원씩 강원도 한 시골 분교에 기부했다고 전해지는데 한편 무기징역이던 장진서 그는 2017년 12월에 31년간의 복역을 끝내고 57세 나이로 출소를 했고요. 또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영진은 죄값을 다 치르고 2006년 출소한 후에 최근 근황을 검색해보니까 눈물에 결혼식을 올렸다는 기사도 남겨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악의 조폭 살인사건으로 기록된 서진 룸사롱 살인사건 이후에 사회에는 참 많은 나비효과를 불러왔습니다. 먼저 가해자 출신이 알려지면서 한국유도대학 이게 무슨 조폭 양성소냐 라는 거센 비난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학교는 1992년 개명을 했고 지금의 용인대학교가 되었죠.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조폭을 사회적으로 아예 뿌리 뽑아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돼요. 그리고 사건 발생 4년 후인 1990년에 노태우 정권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됩니다. 범죄와의 전쟁 이때 1400명이 넘는 폭력배가 검거되었고 300여개에 가까운 크고 작은 폭력배 무리가 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일으킨 그 목포파에 목표가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그게 조직폭력배 정화였는데 글쎄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본인들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나마 목표가 이뤄진 셈이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조폭이 완전히 사라진 사회가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지난 2009년에 청남 사거리에서 범서방파 간부가 부산 칠성파 두목가에 이권을 두고 뭐 시비가 붙어서 양쪽 200명 조직원들이 집결해 패싸움이 벌어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2009년이 돼도 여전히 이들의 존재가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죠. 그나마 최근 소식을 좀 검색해보면 범서방파 여기는 조직폭력계의 대부로 불리던 보스 김태촌이 사망하면서 급격히 와해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투자와 대부업을 가장한 사업으로 존재하고 있죠. 그 당시 3대 조직이던 오비파와 양은이파도 내리막길이라고 전해집니다. 양은이파 두목은요 40억 원대 대출 사기 혐의로 검거가 됐고 이후 세력이 좀 약해졌고요. 오비파 보스는 다른 조직의 공격을 받고 미국으로 떠났다고 하죠. 한국의 80년대 당시에는 운동하고 덩치가 좋았던 청년들이 쉽게 조직폭력배의 유혹에 노출되었습니다. 왜곡된 의리, 젊은이들의 허세, 거기에 한탕주의까지 성인이 된 그들의 미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폐칼 휘두르는 살인마로 만든 건지 씁쓸함이 남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1997년 2월 10일 오전 10시 30분 대구동구 유라동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30대 주부 A씨가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집에 괴한이 침입한 흔적이 있었는데 그녀의 4살배기 어린 아들도 중상을 입고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예리한 흉기로 몸을 이곳저곳 찔린 흔적이 있었고요. 집안 곳곳에는 뭔가를 찾기 위해 뒤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죠. 그렇게 해서 집에서 사라진 현금 11만 원이 다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전형적인 강도살인사건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의자를 찾을 이렇다 할 증거도 없고 또 목격자도 없었기 때문에 수사가 난항을 겪게 되죠. 그나마 범인이 남기고 한 흔적, 이건 남성 평균 사이즈의 족적이 전부였습니다. 이걸로 용의자를 치려내기엔 너무도 부족해 보였죠. 그런데 딱 열흘 뒤인 2월 20일 유라동에서 멀지 않은 동구 신암동에 또 다른 강력사건이 발생합니다. 밤 11시 50분쯤 신암 5동에 있는 한 분식집에 남성이 씩씩거리면서 홍분된 상태로 들어온 거예요. 그는 주문 좀 받아주세요 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고등학생 비양을 불렀죠. 그런데 시각이 거의 12시입니다. 이 분식집은 주문을 마감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비양이 영어 끝났어요 라고 말하면서 돌려보내려 했는데 그러자 남성이 발끈하더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흉기를 꺼내들고는 비양을 위협합니다. 겁에 질린 이 비양이 소리치면서 가게 안쪽에 있는 방으로 도망쳤지만 남자가 끝까지 쫓아왔고요. 결국 그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후 도주합니다. 비양은 목 부분에 치명상을 입었고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0분 후 12시 30분입니다. 세 번째 사건이 발생합니다. 시남동에서 60대 여성 시시가 새벽 기도를 가려고 밥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괴한이 나타나더니 가방을 빼앗았고요. 저항하던 시시는 그대로 흉기에 찔려 사망하고 말았죠. 시시 가족들에 의하면 그녀가 집을 나선 건 밤 12시쯤이었는데 그러니까 불과 30분 만에 이런 참변을 당한 겁니다. 시시의 몸에는 예리한 것에 찔린 자상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교회 사택 입구에 쓰러져 있는 걸 관리인이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땐 이미 숨이 끊어진 후였죠. 그런데 이 시시가 발견된 곳이 비양이 사망한 분식집에서 불과 1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지난 밤 사이 한 동네에서 발생한 무자비한 두 건의 살인사건 이걸 보고받은 경찰은 열흘 전 근처 유라동에서 발생한 강도 살인사건을 떠올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세 건 모두 지척에서 벌어졌고 또 피해자들이 여성,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고 예리한 흉기로 인해 살해당했다는 그 공통점들이 떠올랐죠. 하지만 성급하게 연쇄살인으로 단정짓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들의 연령대가 제각각이에요. 그리고 금품의 피해범위도 달랐습니다. 결국 경찰은 일단 이 세 건의 살인사건을 각각 별개로 보고 수사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불과 48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다른 신고가 접수됩니다. 2월 22일 밤 10시 15분 신암동 가정집에서 20대 남성 D씨가 사망한지 발견된 겁니다. 그를 최초로 발견한 건 그가 일하던 미용실 원장이었어요. 원장에 따르면 D씨가 이틀 전부터 말도 없이 출근을 안 해가지고 무슨 일 있나 하고 집에 와봤더니 이렇게 피투성이인 채 죽어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는 언제부터 사망해 있던 걸까요? 숨진 D씨의 혈액 응고 상태를 분석한 결과 사망 추정 시점은 이틀 전인 2월 20일로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D씨의 집은 비양이 살해된 분식집에서 불과 50미터 거리에 있는 아주 가까운 곳이었죠. 또한 세 번째 사건의 피해자인 C씨가 발견된 곳과도 반경 2킬로미터 내 거리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지역에서 한날 한시에 세 건의 살인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D씨 사건은 이전과는 좀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거 그 점이 달랐죠. 근데 그 외에도 이 시신의 훼손 상태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잔혹하게 훼손된 겁니다. 그야말로 온 몸이 난도질 당했다고 볼 수 있었죠. 심지어 두 눈까지 상처를 입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찰이 주목한 게 있었습니다. 피해자 D씨가 동성애자였다는 부분이었죠. 어쩌면 D씨의 성적재앙이 원한 범죄 혹은 치정범죄의 타겟이 됐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게다가 이전 사건과 다르게 D씨의 집에는 외부에서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나 또 집을 뒤진 흔적이 없어요. 가져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도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였죠. 종합적으로 경찰은 D씨가 어떤 원한에 의해서 살해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그럼 이건 연쇄살인과는 거리가 멀겠죠. 그렇게 경찰은 열흘간 발생한 근접지역 4건의 살인사건을 모두 별개의 사건으로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실마리도 찾지 못한 채 그렇게 초동수사는 마무리돼요. 그런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록을 뒤져보니까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에 대구 동구에서 4건의 살인사건이 추가로 더 발생했던 게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달이 되지 않은 시간 동안 동구 내에서 발생된 살인사건만 무려 8건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로 인해서 이미 주민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사건을 왜 해결하지 못하냐 하면서 경찰에게 거센 항의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밤이 어둑해지면 길가는 완전히 한사해졌고요. 학교들도 야간 자율학습을 아예 중단시킨 정도였습니다. 경찰의 맘도 급해졌고 불안에 떨고 있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하루빨리 범인을 잡아야 할 텐데요. 2월 24일 경찰청은 대규모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159명의 형사를 투입해서 통합수사본부를 차렸죠. 8건의 사건 이걸 개별적인 범인일 수도 있지만 혹은 한 명의 연쇄살인범일 수도 있다라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총력을 가했습니다. 그 결과 정말 다행히 이전에 발생한 4건은 용의자도 추려내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어요. 해결하지 못한 그 나머지 4건의 살인사건 그게 유라동 가정집 살인사건 그리고 신암동에서 하루 동안 벌어진 3건의 살인사건입니다. 4건이 남은 거죠. 수사팀은 마침내 이 4건의 살인이 모두 동일범의 소행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물론 시신의 훼손 정도가 너무 달랐지만 수법이 동일하다라는 점을 통해서 연쇄살인이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수사팀이 다시 처음부터 사건을 되짚으면서 탐문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신락같은 증거를 찾게 됩니다. 경찰은 이 신암동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목격자를 찾았는데 그 내용을 종합을 해보니까 아주 의심스러운 인물 한 명이 떠올라요. 이 살인사건이 하루 만에 벌어졌던 2월 20일 각각의 현장 인근에서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을 목격했다라는 공통된 증언이 나온 겁니다.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몽타주를 제작했죠. 그리고 얼마 후 몽타주와 비슷하기도 하고 또 아주 수상한 한 20대 남성이 있다라는 제보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뭐가 그렇게 수상하냐 했더니 이 남자가 거주지가 없이 그저 신암동 일대를 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사팀은 이놈이구나 싶었고 즉시 신암동 일대에 잠복하면서 그놈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죠. 2월 27일 드디어 경찰은 21살에 이승수를 체포합니다. 처음에 그는 자신의 범행 일체를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추궁 끝에 4건의 살인에 대해 모두 시인하게 되는데요. 너무 황당한 건 그 범행 동기였습니다. 아, 놀 돈이 좀 필요해서요. 이승수.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집을 나온 이후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4월에는 입대를 앞두고 있었죠. 이승수는 입대 전에 흥청망청 놀 수 있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빈집을 털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시작했죠. 2월 10일 오전 유라동에 있는 한 집을 타겟으로 잡았고 빈집이라고 생각한 후 집안에 침입합니다. 하지만 안에 있던 주부 A씨와 맞닥뜨리게 되는데 당황한 그는 그냥 칼을 휘둘러 버렸습니다. 당시의 살해 도구는 그가 항상 몸에 지니고 있던 과도입니다. 처음에는 이 소리 지르는 A씨를 그냥 제안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반항이 너무 심했고 결국 자기도 모르게 살해했다고 고백하죠. 이 무참한 살인이 끝나자 이어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승수는 범행에 탄로 날게 두려웠고 끝내 아이에게까지 중상을 입히고 달아난 겁니다. 그렇게 그가 한 가정을 파괴하고 손에 얻은 돈은 고작 11만원. 그는 거기서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열흘 뒤인 20일 밤 10시 이승수는 대구역 지하도에서 우연히 남성 D씨와 마주칩니다. D씨는 이승수에게 술을 사주겠다면서 함께 술을 마시러 가자고 했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는 잘 곳이 없다는 이승수를 재워주겠다며 D씨가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승수가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다짜고짜 D씨의 집에 있던 시칼로 그를 마구 찔러서 아주 잔혹하게 살해합니다. 열흘 전 살인과는 다른 양상이었죠. 분노를 유발할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그는 D씨 지갑에서 현금 8만원을 꺼내들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D씨를 살해한 후 이승수는 계속 흥분한 상태였어요. 근데 갑자기 배가 고파진 거죠. 허기가 느껴지면서 눈에 보이는 곳은 바로 앞에 분식집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르바이트생이었던 비양이 영어 끝났어요! 라는 말에 또다시 스위치가 눌려졌습니다. 마치 자기를 무시해서 주문을 일부러 받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는데요. 그는 충동적으로 품속에 있는 과도를 꺼내 또다시 그녀를 살해합니다. D씨를 죽인 지 단 20분만이었어요. 비양을 살해하고 거리로 나온 이승수는 동네를 배회합니다. 그러다 밤 12시 30분, 얼마 되지 않은 시각이죠. 교회로 향하고 있던 할머니 C씨를 발견합니다. 묵직한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아, 맞다. 난 돈이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한 그는 C씨에게 가방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방을 움켜쥐고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승수가 또다시 과도를 꺼내들어 그녀를 찔렀죠. 그리고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7만원을 꺼내갑니다. 이 범인 이승수가 3명의 사람을 살해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시간이었습니다. 첫 살인까지 감안하면 열흘하고도 1시간 동안 4명을 연쇄적으로 살해하는 정말 광난의 살인극을 펼쳤던 겁니다. 이승수가 첫 범행을 저지른 후에 사실 친구를 찾아갔고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범행 당시 착용하던 장갑을 버려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여전히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대구역 주변에 있는 심야 만화방이나 또 신암동 일대의 당구장을 전전했습니다. 그런 살인을 저지르고도 신암동 같은 지역을 배회했다는 건 도대체 어떤 심리일까요? 게다가 그는 검거되기 전까지 단 한 번의 검문이나 수색에 걸린 적도 없었다고 말했죠. 경찰이 수사 중에 왜 과도를 품 안에 가지고 다녔냐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는 내가 영장을 받고 나서 너무 우울해져서 그냥 과도 가지고 거리를 배회했다. 처음부터 사람을 죽일 생각은 아니었는데 죽이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죽이자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상 그는 별 생각 없이 살인을 저질렀던 겁니다. 1997년 8월 이승수는 긴 재판 끝에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을 보니까 특별한 동기도 없이 죄 없는 사람들을 4명이나 살해한 건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 사회의 안녕을 위해 이승수를 영원히 격려한다. 라는 말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사형수, 이승수 그런데 그의 사형 집행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도 대구에 있는 교도소에서 25년째 복역을 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요. 최근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주목할 만한 글이 소개됐죠. 그는 이승수의 재소 생활을 아주 가까이에서 직접 본 인물이라고 소개했는데요. 교도관이나 재소자로 추정이 됩니다. 어떤 글을 썼나 보니까 아무리 생명이 소중하다지만 이승수의 생명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는 의문이 든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즉, 자기가 지켜본 이승수에게서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사형수라는 타이틀 하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점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자신보다 어린 재소자들에게 온갖 일을 시키고 정말 왕처럼 군림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말이나 속옷 같은 건 메이커 제품만 사용하고 있고요. 여가 시간에는 다른 재소자들과 장기를 두거나 운동을 하면서 정말 태평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 이 얘기 들으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죠. 유가족이 들으면 더 분통 터질 일입니다. 사형수, 이 단어는 이름만 들어도 소름돋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두려움도 자신은 느끼지 않은 채 편안한 교도 생활을 하고 있는 연쇄살인마 이승수. 교화라는 단어는 이미 그와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경리라는 게 정말 최선이었나 라는 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묻지마 범죄, 소위 범인과 아무 연구 없는 이가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건 발생 후에 용의자를 쉽게 치러낼 수 없어 해결이 매우 어려운 범죄의 형태입니다. 최근 10년 정도 동안 이 묻지마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이유 없이 길거리에서 연쇄살인이 벌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당시 이 사건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왜 이 끔찍한 사건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는지까지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이었습니다. 1989년 6월 11일 새벽 4시 반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서 40대 여성 신씨가 가게를 마친 후에 귀가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늦은 시간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는데요. 그녀가 매일 지나던 으쓱한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 한 젊은 남성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평소 주점을 자주 들락날락거려서 뭐 굉장히 낯선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이 청년이 얼마 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서 이 주인 신씨와 좀 불편한 사이가 되었는데요. 새벽 4시 반경 으쓱한 골목에서 단둘이 마주치게 되자 신씨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내 왔던 길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청년은 얼마 되지 않아 그녀를 따라잡았고 다음날 아침입니다. 신씨는 초등학교 건물 틈 사이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됩니다. 전신에 걸쳐 등산용 칼로 여기저기 찔린 상처가 남아있었습니다. 유례없는 끔찍한 사건에 경찰도 놀라면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워낙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시신이 발견됐고 여러 흔적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여러 흔적이 뒤섞이면서 살인의 증거를 찾기가 당시로서는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1989년이에요. 지금은 골목마다 곳곳에 있는 이 CCTV도 전혀 없던 상태였죠. 그래서 경찰은요. 죽은 신씨 주변인 내 원한관계나 금정관계에서 의심을 살만한 사람을 추적했지만 별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범인은 신씨를 처음부터 미행하면서 표적을 삼았던 게 아닙니다. 그저 새벽 4시 반, 그 으슥한 골목에서 순간 마주쳤기에 그녀를 살해했어요. 즉, 이유 없는 살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경찰들의 수사는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범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던 심영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8살 때 아버지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어머니가 누나를 데리고 가출해버렸고요. 이후 그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다 계모와 이복 동생들 사이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가족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찬밥 신세가 되는데요. 중학교를 자퇴한 뒤 그도 집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이후에 신문팔이, 구두닦기, 막노동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 26살이 되었을 때 강도상해죄로 3년 6개월의 형을 살다가 1988년 출소하게 되는데 즉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이라고 할 수 있죠. 감옥에서 나온 후 심시는 극적으로 친어머니와 제외를 했고 함께 살아가지만 그의 어머니 역시 인형꿍장에 다니면서 근근히 살아가던 처지였습니다. 그렇게 심영구는 꿈도 희망도 없이 새빵에서 뒹굴며 지내다가 결국 아이씨 돈을 구해야겠다 라는 생각에 가슴에 등산용 칼을 품고서 무작정 거리로 나서게 된 겁니다. 때는 1989년 5월 21일 새벽 1시 20분 영업을 마친 가게 주인들이 현금을 소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새벽에 동네를 배회하던 심영구가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위치한 한 미용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은 20대 이 씨가 운영하고 있던 작은 미용실이었는데 심영구는 잠겨있는 문을 따고 미용실 안으로 침입했고요. 마침 미용실 안쪽에 위치한 그 쪽방에서 주인 이 씨가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심영구가 들어갔는데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바로 이 씨를 등산용 칼로 무참히 찌르고는 가게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달아납니다. 그런데 이때 그가 훔쳐서 달아난 현금이 단돈 7천원이었습니다. 물론 이걸 2019년 현재 가치로 바꿨을 때 약 5만원 정도의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사람을 그렇게 공격하기에는 작은 금액이죠. 그런데 공격을 받았던 이 씨가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목숨을 권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이 심영구 그의 범행의 목적은 분명 절도였습니다. 돈이었어요. 하지만 이 첫 번째 미용실에서 있었던 살인미수 사건은 심영구 안에 잠재되어 있던 살인본능을 깨우게 되었고요. 이후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6월 11일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바로 그 사건 자신의 거주지역인 성남시에서 배회를 하다가 새벽에 귀가하던 40대 신시영 아주 적고 분명 자주 가던 그 주점의 사장인 것을 알고 얼굴도 낯이 익었을 텐데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녀를 살해한 후에 시신을 근처 초등학교 건물 틈 사이에 유기했던 거죠. 이 사건이 그의 첫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시가 살해되고 나서 5일이 지났습니다. 6월 16일 새벽 2시 30분 이번에 심영구는 서울 관악구 남현동으로 장소를 바꿨고 또다시 거리를 배회합니다. 그리고 대상을 물색했죠. 그러던 중 주점을 이분도 주점을 운영하면서 늦게 귀가하던 중이었는데 40대 여성 김씨를 발견하게 됐고요. 등산용 칼로 등과 흉부를 여러 차례 찌르러서 그녀를 살해한 후에 가방에서 그녀가 가지고 있던 10만 원을 꺼내서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관할 경찰은 이걸 전형적인 노상 강도 살인으로 간주하게 돼요. 돈을 노리고 그냥 길거리에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새벽에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 벌어진 사건이다 보니까 뭐 증거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기 때문에 또 한 번 수사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도 있었어요. 이 사건이 제가 지금 이 지도에 동그라미를 쳐놓은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이게 이전에 발생한 경기도 성남에서 벌어진 신치 살인사건과 동일범이라는 추정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겁니다. 현재에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전국 경찰서에 동시에 기록이 뜬다고 합니다. 하지만 1989년 당시만 해도 경찰 분들이 사건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건의 일지를 다 내역을 손으로 작성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5일 만에 발생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두 사건의 연관성을 신속하게 추정하기에는 사실 힘들었던 거죠. 관악구 살인 이후 두 달 뒤입니다. 1989년 8월 4일 새벽 11시 또다시 성남시 중원구 단대동의 한 골목길에서 40대 여성 박씨가 심영구의 피해자가 되고 맙니다. 심영구는 그녀를 이 새벽에 약 3km나 미행했고요. 의습한 골목에 다다르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박씨가 비명을 지르게 돼요.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새벽 1시니까 새벽 4, 5시보다는 좀 이르잖아요. 이걸 듣고 경찰이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미 범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요. 현장에 남아있는 것은 병면 여기저기에 묻어있는 혈흔 그리고 등과 어깨를 6번이나 6차례나 찔린 채 과자출혈로 사망한 박씨의 시신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한 번의 살인미수 그리고 세 번의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전히 경찰은 용의자를 추려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사건으로부터 약 3달 후 1989년 11월 16일 새벽 2시 심영구는 오늘도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서 철야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고 있는 50대 남성 강씨를 발견합니다. 남성이었어요. 그는요 당시에 조그만 검은색 가방을 가슴에 안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심영구가 저 사람이다 생각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으슥한 골목에 앞서서 가고 있는 강씨 그리고 그를 따라가고 있는 범인 심영구 범인은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는 이번에도 뒤에서 강씨를 무자비하게 칼로 찔렀고 그가 안고 있던 가방을 빼앗아서 달아납니다. 그런데 그의 예상과 달리 이 가방 안에는 성경책이 들어있었어요. 왜냐하면 철야 기도를 마친 그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심영구가 너무도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겹게 훔쳐왔는데 이 안에 성경책이 들어있어? 그래서 극심한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범행이 일어난 지 단 2시간 뒤인 새벽 4시에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서 심영구가 가다가 주차되어 있는 한 주민의 승용차 유리를 벽돌로 깨버려요. 그런 어떤 극도의 분노 표출 행각을 벌이게 되죠. 그런데 또 그때만 하더라도 이 앞서 있었던 사건과 이 어떤 유리창이 깨진 사건의 연관성을 당시 경찰이 찾아내기는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후 열흘이 지나게 됩니다. 1989년 11월 26일 경기도 구리시로 갑니다. 토평동에서 노점상을 하던 50대 남성 이 씨를 같은 방법으로 살해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전에 연속적으로 4번의 범행 대상이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번의 범행에서는 남성을 대상으로 살인을 했어요. 즉 이것은 그가 연쇄적인 살인사건을 통해서 이제 범죄에 자신감이 붙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그의 이 살인본능이 쉽사리 멈추지 않을 기세였는데요. 이후에 단 하루만인 1989년 11월 27일 밤 9시 심영구는요. 서울 종로구로 갑니다. 그리고 창신동에 있는 명집 빌딩 주차장에서 당시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던 20대 남성에게 일부러 시비를 걸어요. 그리고는 사실 그의 목적은 살인이었죠. 가지고 있던 칼로 13번이나 찔러서 살해를 한 후에 이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도주하기까지 합니다. 점점 대범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12월 23일 밤 8시 30분 8시 30분 그는 종로구 광장시장 앞에 나타납니다. 광장시장의 저녁 8시 반 그런데 그렇다면 상당히 사람이 있는 시각인데요. 이때 노점상을 하고 있던 50대 여성 장씨가 장사가 어느 정도 끝나서 오늘 매출액을 돈을 세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모습을 신문구가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녀를 그녀에게 다가가서 칼로 가슴 부위를 무려 16번이나 찔러서 살해했고요. 그녀가 가지고 있던 현금 17만원과 버스 승차권 240장을 훔쳐서 도망갑니다. 이 사건은 좀 달랐어요. 이전과 달리 광장시장 앞 여긴 굉장히 사람이 많은 곳이거든요. 공개되어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리고 또한 새벽이 아닌 그동안에는 다 새벽 동안에 아무도 없을 때 저질렀는데 저녁 8시 반 게다가 뒤에서 급습하는 것이 아닌 정면에서 흉기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살인과는 확연히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또 다르게 이걸 해석하면요. 어쩌면 이때쯤 심연구는 이미 살인에 미쳐버린 악마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무자비한 살인 중독의 끝은 어디일까요? 광장시장 사건 이틀 만인 1989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새벽 4시 심연구는 다시 자신의 거주지역인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서 강도짓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슈퍼마켓에 침입하게 되죠. 아니 사실 그는 강도짓을 빙자한 살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슈퍼마켓에 새벽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곳의 여주인 30대 조씨와 그녀의 11살짜리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심연구의 공격 안에서 조씨는 자신의 어린 아들을 지키려고 격렬히 반항하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연구는 조씨와 어린 아들을 칼로 찌른 뒤에 급하게 도주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두 명이어서 조금 달랐을 수도 있어요. 조씨는 엄마 조씨는 중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너무도 안타깝게도 어린 아들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당시 슈퍼마켓에서 조씨의 비명을 듣고 이웃 사람들이 모여들 것을 그가 두려워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둘러 현장을 빠져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가 슬리퍼 한 짝을 현장에 떨어뜨리고 나오게 됩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증거가 딱 있어요. 이 슬리퍼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경찰이라면 이 슬리퍼를 보고 무엇을 추정할 수 있을까요? 동네 슈퍼마켓에 누군가 슬리퍼를 신고 와서 범행을 저질렀다? 범인은 분명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쉽게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찰은 그때부터 즉각적으로 인근 주택가를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슬리퍼 한 짝이 없는 집 또는 없는 사람을 찾는 일이었어요. 경찰들이 한 집 한 집 방문하면서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드디어 시명구의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도주한 상황이었습니다. 집 안에서 그동안 훔쳐왔던 손가방이나 버스 승차권 같은 이런 증거물이 21점이나 쏟아져 나왔고요. 시명구에게는 수배령이 내려집니다. 결국 약 한 달 뒤인 1990년 1월 22일 시명구는 서울 등촌동에 있던 그의 애인의 집에서 검거됩니다. 그가 체포된 이후에 왜 이유도 없이 무자비하게 사람을 찔렀냐 사람을 죽였냐라는 이 질문에 일단 한 번 찌르고 나면 이성을 잃고 마구 찌르게 되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저 자신은 살인본능에 따랐음을 다시 한 번 경찰에게 상기시킵니다. 이런 술렁이는 여론 속에서 빠르게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990년 11월에 사형이 확정되었고요. 2년 후인 1992년 시명구는 처형되었습니다. 처음 사건이 발생한 1989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무려 7개월 동안 약 8명을 살해한 시명구 연쇄살인사건 상당히 잔혹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화성 연쇄살인사건에 비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훨씬 적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신문에서도 단신으로만 처리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화성 연쇄살인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불안감이 높아진 거예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또 다른 연쇄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제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생각해보면요. 국민적인 불안감, 국가에 대한 불신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추가로 나올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가능성 아니었을까요? 만일 당시 언론에서 성남일대, 서울 곳곳에서 게다가 구리까지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쇄살인사건에 대해서 뉴스에서 중대하게 다뤄줬더라면 혹시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경계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추가적인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정말 과연 보도를 자제하는 게 답이었을까요? 심영구 길거리 연쇄살인사건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7년 8월이었어요. 한 대학교 신입생 커플이 전남 보성으로 여행을 오게 됩니다. 이들이 한 선착장을 건너던 중에 우연히 한 노인 어부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한 70세 정도로 돼보이는 이제 나이가 많으신 노인이었죠. 그런데 이 커플이 너무나 배가 타보고 싶어서 이 어부에게 배를 한번 태워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노인이 처음에는 좀 인상을 썼어요. 에이 저리가! 하면서요. 하지만 이내 승낙을 해주시고는 어부는 배에다 커플을 싣고 바다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30분쯤 지났을까요? 이 배에 타고 있던 커플들은요. 이게 너무 새로운 경험인 거예요. 바다에서 셀카도 찍고 커플 사진도 찍고 하면서 이 좋은 경험들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저 어촌의 평범한 어부인 줄 알았던 오씨 성을 가진 이 노인의 표정이 탐욕스럽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배에 탄 여성을 보고 그가 욕구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부는 남자에게 같이 커플로 온 남자에게 조용히 다가가 그를 배에서 밀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로 빠진 남자가 막 안간힘을 써가지고 막 배에 다시 오르려고 했죠. 그런데 노인은 그 이제 낚시할 때 어로 장비인 삿갓대를 이용해서 다섯 차례나 그에게 내리꽂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바닷물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았어요. 그 뒤에 남아있는 여성 겁에 질린 여성을 노인은 추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안간힘을 써서 버텼고요. 오씨의 허리를 잡고 격렬하게 반항을 합니다. 그러자 어부는 너도 같이 죽어버려 하면서 여성을 바다로 밀어 빠트리게 되죠. 그리고 아까 이용했던 삿갓대를 이용해서 그녀를 바다 밑으로 빠트리게 만듭니다. 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요. 결국 그녀는 차가운 바닷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게 돼요. 아이들의 부모님은 다음날까지 연락도 없고 애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경찰서에 신종신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실종신고 이틀 후에 같이 배에 타고 있던 여성 추씨의 시신이 전남 고흥군 해상에서 어선에 의해서 발견됩니다. 또다시 이틀 뒤 남자 김씨의 시신이 보성 선착장에서 발견돼요. 그런데 이 남자씨 김씨의 시신이 양쪽 발목 정강이 왼쪽 어깨 팔이 다 부러졌고요. 심하게 찢겨져 있는 상태였어요. 당시 경찰과 해경은 아니 갑자기 보성에 연락 온 이 커플을 누군가가 복수심으로 따라와서 죽인 것도 아닐 테고 또 평범한 애들이라 전혀 이들을 죽일 동기가 없고 그래서 타살의 증거를 찾지 못하다 보니 이 두 사람을 동반 자살로 인한 추락사로 판단하게 됩니다. 남자 김씨의 그 몸에서 골절상도 발견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시간이 좀 지납니다. 25일 후 2007년 9월 25일 오전이었어요. 선착장에서 어부는 또다시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배를 타고 막 나가려고 하는데 한 20대 여성 두 명이 다가와서 배를 태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들은 경기도와 인천에서 이제 보성군으로 여행을 온 여행객이었는데요. 24살 조씨와 23살 안씨였어요. 어부는 이들이 막 배를 태워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리어 그리어 타! 하고 이들을 태우고는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이제 그 어망을 뿌려놓은 어장에 가서 약 3시간 동안 작업을 했고요. 그 틈에서 이제 여자분들은 뭐 사진도 찍고 또 이 어부의 배를 경험을 하는 좋은 경험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평화롭게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이때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부는 갑자기 한 여성의 몸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여성들이 막 힘을 합쳐가지고 격렬하게 그를 밀쳐내려고 했죠. 그렇게 배에서 세 사람의 몸싸움이 거세졌는데요. 세 명은 결국 바다로 함께 빠지게 됩니다. 이때 한 여성은요. 그대로 이 바다 물결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게 되고요. 바다 생활에 익숙한 오시 어부는 다시 배에 올라올 수 있었죠. 또 다른 여성 한 명이 더 있었잖아요. 배에 오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하지만 어부는 삿갓대를 이용해서 그녀를 바닥 깊숙이 넣어버립니다. 이 두 여학생 중 한 학생의 시신은 바로 다음 날 보성 앞바다에서 발견되었고요. 또 다른 시신 또한 3일 후에 보성 앞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오시는요. 미소를 지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범죄가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거든요. 여태까지 4명을 살해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경찰에 의심을 사지 않았어요. 완벽한 범죄였죠. 그런데 2차 범행 당일 이 여성 두 명이 오시의 배에 오르기 전에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여성은 30대의 여성이었는데요. 함께 왔던 남편을 여기서 잃게 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기 아가씨들 내가 우리 남편을 좀 찾아야 되는데 핸드폰 좀 잠깐 쓸게요. 하면서 그녀들에게 휴대전화를 빌리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여성이 집에 가고 있는 길에 문자 한 통을 받게 돼요. 그 문자는 저기 저희 배에 갇힌 것 같은데 경찰 좀 불러주세요. 라는 문자였어요. 이게 바로 실제 문자의 내용입니다. 저희 아까 전화기 빌린 사람인데요. 배 타다가 갇힌 것 같아요. 경찰 부트 좀 불러주세요. 라는 문자예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타살의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경찰은 이 문자를 근거로 용의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자 용의자를 찾으려면 분명 이 두 여학생은 배를 타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날 배를 운전했는지 먼저 알아봐야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보성군 안에 있는 선박에 대해서 당일 사건 당일날 출항했던 배들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를 조사하던 중에 등록되지 않은 한 척의 배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 배가 사건 당일 출항했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어부들은요 보통 바다로 나가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를 소위 얘기하면 주차를 해놓는다고 하죠. 한 곳에다가 세워놓고 나가서 들어왔을 때도 한 곳에다가 두게 된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등록되지 않은 배는요 출발 위치와 또 돌아올 때의 위치가 다르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요건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오씨 어부를 강력하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배가 바로 이게 실제 배인데요. 어부 오씨 오종근씨의 배입니다. 자 경찰은 그의 배를 찾아가 배 안을 수색합니다. 배 안에서는 여자의 머리로 보이는 긴 머리카락 다수가 발견됐고요. 결정적으로 피해자 한 명의 신용카드가 발견돼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어부 오종근씨를 검거를 하게 되죠. 이게 실제로 검거된 오종근씨의 사진입니다. 자 2차 범행 당시에 여성 추씨가요 119에 4번에 걸쳐서 통화를 시도했어요. 그러니까 배 안에서 아저씨가 공격을 해오니까 119에 전화를 한 거죠. 자 그런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씨는 어이 나 아니요 나 아니요 하고 자신의 범행을 극구 완강히 부인했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인게 4번 통화를 했을 때 4번째 통화에서 추씨의 목소리가 어 저기 지금 경찰이 필요해요 라는 목소리 뒤로 야 느닷 하냐 하는 오씨의 음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이것이 오씨의 음성임을 확인을 하고 나서 오종근을 검거하게 됐죠. 그런데 이 오종근이 검거 당시 범행을 부인했던 말이 황당합니다. 내 눈 죽인 적 없어. 그 유자들이 실수로 물에 빠져버린 것이야. 안전사고란게? 그런데 사실 그의 배에서 찾아낸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니까 계속 탐문을 하고 있는데 그의 말이 매번 달라요. 정황과도 다르고요. 그래서 경찰은 결국 오씨의 자백을 받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제가 이 사건은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도 이제 다룬 적이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피해자 카메라에서 복원된 사진이에요. 피해자 카메라를 통해서 그날 당시 피해자들이 오씨의 배에 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렇다면 범인 오종근은 어떤 사람이냐 오씨는요 165cm 정도의 키에 평균 남성들보다 사실 몸집도 굉장히 작고 나이가 이미 70살이 너무 어부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한 번에 자기 배에서 두 명이나 되는 사람을 살인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몇십 년 동안 어부 생활에 익숙해졌죠. 그래서 배 위에서 바다의 배 위에서는 그가 절대 강자였어요. 어부들이 사용하는 배는요 작아요. 그리고 파도가 이렇게 치면 출렁출렁거리죠. 그래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서서 균형 잡는 것 조차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오종근은 익숙한 곳이잖아요. 자기가 가장 익숙하고 주위에 아무런 목격자도 없는 곳에서 그는 자유롭게 살인을 자행했죠. 오종근이 검거가 되고 나서 사건 현장에서 했던 그의 말이 나중에 밝혀지게 됐는데요. 그게 가히 충격적입니다. 자 왜 범행을 했냐 또는 거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작년부터 관계를 못 켰소. 나가 아가씨 가슴이라도 만져야디야. 아씨 짜증나 자 그의 진술 또한 기가 찼습니다. 나한테 배를 타여달라고 한 니들이 잘못이지 어? 아 왜 그 소많은 배들 중에 하필 내 배를 태워달라고 했을까? 나가 도난받고 공짜로 태워준다니까 크게 좋아서 탄 사람들 니들이 문제 있는 거 아니요? 나가 지금 그 사람들보다 더 불쌍해졌어. 아 죽은 것들은 이미 사망했자녀. 근데 나는 뭐요? 지금 여기서 사람들이 다 뭐라 하고 아고 나 지금 몸도 아파. 오종근은 결국 사형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중간에 계신 분이 오종근이에요. 자 그런데 그는 자신이 직접 그 사형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면서 자신이 직접 항소를 하게 돼요. 4명이나 죽였어요. 그런 살인범이 직접 항소를 한다는 것 때문에 또 한 번 사회적인 이슈가 됐죠. 그런데 2심에서는 오종근의 항소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무기징역과 이 사형 사이에 그에게 어떤 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법정은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법정에서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는 오종근의 항소가 기각되고 사형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에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걸 찾아냈어요. 한 기자가 오종근이 수감된 교도소를 찾아가서 글을 인터뷰했어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아가 희롱을 한 것이 아니요. 뭐 타로 내가 죽였거소. 내가 아들한테 조심하라고 했지. 그런데 그 무심해가 그 여자 잡아준다고 하고 그러다 둘이 빠진 것이라 할게 나는 배를 태워준 죄밖에 없어. 전혀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이후에 범행이 일어난 이 보성군 앞바다는요. 마을 사람들로부터 죽음의 바다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